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거야 요거 약탈 폭풍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약탈 모드 약탈 폭풍 모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구요 여기 이제 퀘스트가 이제 안 깨진거는 어..되게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꾸 양악당해가지고 여기까지 못했어요 나도 진짜 거듭 강조하기 싫은데 어지간히 억울했나봐 애지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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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했나봐요 추하게 네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추하게 안하는데 좀 추하죠? 미안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추적 이거 1인 2인 됩니다 그리고 쿨티란이 이뻐가지고 쿨티란이 쿨티란이 간지지 MR2 에 Margaret 나 나 저격하지마라 나 보호와는 보호와는 저격만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몬스터와 적을 처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처럼 지역 좁아지고 진짜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지역 좁아지는 것까지도 못갔어 계속 죽어가지고 개빡도름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하고 이게 줘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이거는 때리는 거 평타 빵 빵 총 총 빵 빵 빵 빵 빵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 욕을 지켜 그래 나 지키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빵 빵 빵 그리고 이거 마셔요 마시는 거는 이제 처먹는 건데 처먹으면 이제 피가 차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마시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먹으면서 이 1 2 3 4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X 누르면은 굴렁굴렁 이동기 그래서 빵 빵 빵 빵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빵 빵 자 그리고 굴렁굴렁 굴렁 써요 이거는 이제 아이템 주워서 이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우면 됩니다 나 지키셈 아아 아아 자 10초 후면은 떨어집니다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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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5 5 6 6 7 5 나쁜놈 죽여 형 나야 아 형 나야 아 형 나래 이렇게 해서 레벨도 올라가고요 자 먹고 클릭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뭐 스킬 1번 이것도 클릭해서 먹고 1번 아 이거 1번 누르면 오오 빵이에요 이렇게 쏠 수 있는거죠? 먹고 먹고 이거 X X 누르면 여기다 타고 슈우우우 아 아아 아 뭐냐고 아 그니까 자꾸 이렇게 죽는데니까? 난 잘못한거 없는데 난 잘못한거 없는데 개못하는게 잘못이래 아 다른사람 하는것좀 봅시다 아 개빡 도네 진짜 자 뭐 장판 피하기도 해야되구요 자 뭐 장판 피하기도 해야되구요 이거 왜 이거 안먹어? 이거 먹으면 레벨업하는데 돌아댕기면서 돌아댕기면서 저런것도 이제 다 죽이면 좋아요 근데 왜 안죽일까? 빵이에요 저 이거 아 나 저 스킬 먹고싶다 불의 소용돌이 그니까 이거 아라시공원하고 똑같죠 사실 여기 랩터랑 클래식할 때 진짜 오지게 다녔는데 정령들이랑 급사랑 스트롱가드에서 그 오운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운거가 거기가 스트롱가드 오운거 사태가 여기서 벌어진겁니다 아라시에서 오운거가 오운거가 때림 아 왜냐면 누가 때리셨죠? 이래가지고 누가 물정 누가 때리셨 아 누가 오운거 때리셨나요? 오케이 근데 이사람 열심히 안하는거 같애 이사람 5랩이다 이사람 좀 잘하는거 같애 이사람 봐야 일단 스트롱가드네 여기 빵 오 다 갈라 갈아버리고 파밍 떨어지면서 빵이에요 자 이거 주워먹나요 이거 그리고 스킬 똑같은거 먹으면 레벨업합니다 스킬이 이거 굴렁굴렁굴렁사는 한번쓰면 쓰는거구요 저거 날라가는거 미친날라가기 먹어주고 회복의 맥주 회복하구요 이 맥주는 30초에 한번씩 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죽는거야? 스킬을 이렇게 스킬을 먹어줘야돼 옛날에 그 뭐지? 롤하고 롤하고 배틀그라운드 합친거 뭐였지? 그 게임 있었거든? 배틀라이트 배틀라이트 같이 스킬을 먼저 먹어야 돼 배틀그라운드 그런 시도들이 개 많았어요 옛날에 롤 배틀그라운드를 합성시킨게 개 좀 많이 나왔어 배틀라이트 그 외국에서 좀 반응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해왔다가 잘 안됐죠 이터널 리턴을 제가 안해봤는데 그런 류는 근데 좀 약간 좀 쉽게 생각하면 나올 법 해요 그렇잖아 롤이 인기가 많고 배틀그라운드가 인기가 많아? 어? 합치면 되는거 아냐? 쿼터뷰 방식의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자? 흔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붙은게 이제 많이 없다는거 올라가고 지금 어 이거 저거 먹고 먹고 칠레비야 이 사람 잘하는데? 이 사람 잘하네 이거 먹고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저거 점점 좁혀 좁혀지는데? 자 여기서 만화구슬 한번 쓸게요 밀어버리고 이거 이거 한번 밀어버리면은 원거리에서 이게 저격이 되거든요? 즉 내가 피가 다른지도 모른 상태로 성공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적재적설 써주고요 이거죠 자 이거 먹어줄게요 자 틀어서 이거 스킬 먹어주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먹어주면 됩니다 자 가서 파밍 계속 해주고 끊임없이 경험치 손실나니까 돈먹고 레벨업하고 자 여기 저 호들일꾼 여기 잡는 이유는 여기 있는 상자 먹기 위해서죠 자 모아가지고 한번에 밀어버리고 칠레비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그 잡몹들은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회복의 맥주 먹어 주면서 피관리 해주면서 자 이쪽으로 갑니다 어 잡아주고 빵이에요 자 잘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저거 저거 하나 먹어가지고 이동기로 쓸 수 있죠 통구르기 먹고 안먹어? 안먹을게요 내가 아는 줄 알았죠 어 어 침착맨 침착맨 보호단 침착맨 보호단은 다 기계 노음 하세요 침착맨 보호단 아 티밍하면 벤이에요? 아 하지마세요 저 보면 죽이세요 저 보면 꼭 죽이십시오 원펀데이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약간 짜고 하는거잖아 그치 이건 순수하게 1대1대1대1인데 1대1대1인데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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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주 먹어주고 개새주 먹어주고 자 1번 catalan 빵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날라가버리구 어? 왜 다음기 안 나오냐구 보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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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 발견하면 발견하면 나 꼭 죽이세요 알았죠? 나한테 죽을 수도 있죠 헛스왑이 좀 쳐야겠다 빵이에요 흠 멀리 가야겠다 아 다 박어 빵이에요 아싸 아싸 먹어주고 바로 파밍 빵이에요 뒤통수 뒤통수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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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어주고 덩치 먹어주고 뒤져 하하하 아 디저 ㅋㅋㅋㅋ 개패고요 따뜻자 따친다 뭐야 뭐야 안돼 안돼 뒤져 따쳤고 개쫓아가고 형치도 없는거 뒤에뭐야 뒤에뭐야 자 이거 먹고 경험치 먹어주고 2랩 2랩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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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패구요 2랩 됐죠? 안타깝대로 먹어주고 틈을 먹어주고 솔직하게 고백해볼까요? 저 사람 처음으로 죽여봤어요 아싸 어 이것도 뭐있다 호토바이 아 호토바이타야겠다 오케이 뒤졌어 어 사렙이다 안가 아 아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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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도망으로 가네 아싸 이거 내가 먹을게요 3랩 스킬이 안나오지? 여깄다 먹어주고 잡몹 잡몹 잡아주고 빵이에요 뭐야 저거 곰 꺼져 뭐야 저거 뭐야 뭔데 뭐야 이거 뭐에요? 오케이 뭐지? 견고한 비전방법 방벽 아 이거네 이뮨 막아내고 침묵 아 침묵 아 안할래 나 안할래 아 아 하지마아 어 총이겁다 진짜 대기구역에는 닭갓이 그림매져 3레벨 3레벨 오 총이겁네 아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되지 좀 운이 없었어 방금은 파밍을 파밍을 하려고 했는데 스킬이 안나왔어 그리고 나 바꿔야지 잠깐만 나 바꿀게 설정 단축키 공격 시커트를 해야겠다 안되네 아 이거 뭘로 해야되네 1,2,3,4 이거 너무 불편해 아 이거 뭘로 해야되네 오토바이 타고 추진기 2 호호 이게 이동기가 여러가지에요 아까 구르기를 빼가지고 그래요 구르기를 안썼어야 됐어 구르기는 도망갈수 있는데 조..중요한 수단인데 아 못죽였다 아 1레벨이네 1레벨이네 이거 뭐야 좋아보이는데 좋아보이는데 빵 예요 개쎄네 어 저것도 있다 먹어 로켓 오케이 이동기 끈적끈적 로켓 발사 이거 미리 충전해놓고 이거 미리 충전해놓고 이거 미리 충전해놓고 빵이에요 오케이 깔끔하고 먹어주고 파밍파밍 돌지먹어 오고 빡 빵이에요 오케이 3렙 아 나 어느.. 이제 잘하죠? 3렙 되니까 이제 너무 쎄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왜 스킬이 안나오냐? 어 여기 누가 죽였다 누가 죽였어 여기 어 여기 뭐 있다 빵이에요 오래비잖아 아 갇혔다 시안꺼사 오면 죽어 아 개쎄 괜찮겠어? 빵이에요 뛰어버리고 도망가고 피해 피해 아 와리가리 흫 올거야? 아 아아 어 근데 얘는 어떻게 5렙이 됐지? 아니 어떻게 5렙이 되는거야? 님은 왜 3렙임? 혼자 오고 다 먹었으니까 도망가면 이게 도망가면 이게 답이 없다 초보하네? 엄청 많이 와네 줌아웃? 줌아웃 한건데요? 여기까지야? 그래도 내가 보여야 이게 좀 긴박감 넘치는거 아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긴박감 넘치 내가 너무 안보이는데 3렙을 못 넘기지 않음? 3렙을 못 넘기지 않음? 오케이 어 여기 사람 있다 씨바 왜 2렙이야 왜 쟤는 쫓아오는건가? 안왔죠? 아싸 꿀꺽꿀꺽 호흡이 없어 근데 체력은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랩터 먹어야겠다 이건 뭐야? 오케이 한 번 더하면 두 번 시전 할 수 있네? 오케 오케 어? 스킬? 그림자 속으로 숨어든 후 순간이동 이렇게 오 이거 좋은데? 이 스킬? 사기인거 같은데? 오 좋네 이거 개사기 먹은거 같은데? 오? 나 이번에는? 오오? 아 근데 상자가 없어 0 0 0 0 0 0 0 0 0 어? 3렙 3렙? 죽었네? 어 저 쟤 뭐야? 몇렙이야? 3렙 쟤 3렙 어? 몇렙? 어? 매직박 어? 매직박 하하하하 아수...블링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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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통으로 온다 통으로 온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앍 아 매직박 봐봐 넉살 보드송 아 왜 나를 공격해 하나 이글스 팬인가? 스톰키 어 스톰키도 있네? 황소 수전증 쾌거리 한조 넉살 없다 죽었다 직박이 형 죽었나봐 돌숭이 한번 볼까요? 돌숭이 한번 봐봐 몇렙? 5렙? 오오 오오 잘해 고등어 후려치기 바나쿠술 페이 변신 오오 페이 변신 새로운 효과에 면역이 되고 이동속도 증가하고 받는 피해 오오 뭐야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장포 저요? 저 오래 아까 찍었어요 아 아 그만해야겠다 딴 거 해야지 2인? 어 직박이요 왜 안오시지 아 2인으로 해야되겠다 2인으로 하고 초대해야되겠다 호셔님 한판해요 아 시작하셨어? 게임 대기실인데? 인게임 대기실이라 그랬다고? 아 주맨이여야되 주맨이여 여깄다 아이스프린스 왔다 아무도 안오는데? 오다 어 아 이게 초대가 가는거구나 버그가 아니고 25래? 졸라했네? 고 아 내가 못해서 하는게 아니고 2인 모드도 보여드려야돼서 그래요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야 2인 큐가 좀 안잡히나보네 근데 2인도 좀 보여드리긴 해야되요 근데 이거 4인까지는 만들어주지 2인 잘 안잡히네 2인 잘 안잡히네 어 잡힌다 포기 아 부활시켜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유 앗싸 먹고 먹고 설정 인터페이스 큰 이름표 창안에 커서 잠금 소셜 나 왜 세진거 안나와? 내, 내, 내 창 보고싶은데 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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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오오오오 좋은데? 가자 우페놈과 같이 가야지 아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같이 타버리네 난 똥구멍에 붙어있네 내가 조정을 못하네 아싸 하나 잡아먹으면서 시작 해 같이 다녀야되나? 같이 다녀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노행물 딱 안해 아 요것도 부셔 안나와? 어 여기있다 매복 아 이거 별론데? 매복 아 이거 별론데? 잘 때라 당기더라구 오케 얘도, 얘도 잡아 나 왜 스킬 없어 나도 스킬 먹고싶은데 나도 스킬 먹고싶은데 어 여기, 여깄다 기다리도록 하하하하하았 라 Kris 기날라 뭐야 이거 저것도 잡아 오케이 먹어주고 와 개쎄네 이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4레벨 나 4레벨 처음 해보는듯 아싸 이건 뭐야 이거 봐 잡아주고 어 여깄다 스킬 4번 덫 3 아 밀어버리기 오 개쎄 나도 센데? 빡해요 밀어버리고 뒤로가? 레벨업이 가장 중요 약간 케이틀린같은건가? 어 저기있다 상자 무시? 왜? 여기있네 초반쌈 도로 어 쟤 잡자 빡해요 묶어서 다가가고 어 나 이거 겹쳐 아 아니네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도망가기 도망가기 어 이거 강화 어 으 으 으 으 으 빵이에요 오케이 이기도 있다 압축폭탄 압축폭탄 휘말려 날아가지나 말라고 모아서 터뜨리기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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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 오 뒤에 뒤에 6렙 6렙 최소한 이동기 하나는 있어야돼 이거 3,4번 중에 은신 은신있어요 연막탄 으 loved 빵이에요 슬학 이거 슬학 이거 좋은거 아니야 슬학 이거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어 바꿀 수 있네? 우리 스킬이 너무 구짐 아 이거는 이것끼리 교환 이거는 이것끼리 교환이네 쓱 앞으로 가버리기 쓱 어 이거 좋아 밀어버리기 별로야? 신상한 방패 별로야? 신상한 방패 보급 별로야? 번개보루 별로야? 흠 범선 1번 0 0 쓰 이거 고등어 고등어 후려치기 별로야? 어 나 이거 먹을래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아까 써봤는데 좋아 스킬 눌러서 바득에 버리면 버려져 저거 저거 지금 몇명 살아난거야? 여덟개 분대 남았네? 그냥 안싸우기만 해도 개이득이네? 뭐야 잠깐만 살려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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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지 어 나 이거 먹어 쎄져 어 이거 쎄져 어 이거 쎄져 오케이 이런 모래주머니를 사고 돌아다니는 오덕님 구독제 아 꽤 쎈데? 어떻게 이겼냐 필쿨 돌리고 빵이예요 빵이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자 근데 나 나 은근히 딜 넣었는데 7레벨 빵이예요 보이죠? 제 딜 들어가지마 이것도 히오스랑 같은 원리에요 경험치 공유입니다 와우쓰 이젠 내 팀 4개분 여기 오른쪽에 나오죠? 우리 스킬이 굳어서 자꾸 굳이 돼 어부지리해암 눈더미 눈더미 안해 쿨 한번 돌려 음식 1번 버리고 된소리 화살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을 추적한대 아아 뭐요 어 뭐요? 오케이 끌려가 근데 다 끌려가는거에요 이게 근데 전기장이 계속 오는데 어떡하지? 글로가면 전기장이 전기장이 너무 아픈데 아 아 따가이 따가이 아 따가이 또 땡겨지 되게 잘 맞춘다 아 쟤네가 잘하네 개잘 맞춰 10레벨 두개 남았어 모태형 백범루 얘네 둘 남았다 얘네 둘 빵이에요 엄청 잘 맞춰 저거 땡겨오기 어 서로 땡겨오기 땡겨오기가 좋은거네 땡겨오기를 해야겠다 저거 도망가기 아 나 땡겨오기 있었는데 바꿨는데 이런거 같아서 어어 으음 떨어지는지역 운빨차이 너무 심하 그치 나도 떨어지는지역이 자꾸 문이 안 터져가지고 맞춰 아 근데 아까 바구리 할때도 트리플 A 뜨질 않나 깜짝이 오오오오가 뜨질 않나 말이안돼 아니 말이안돼 진짜 아 치아좀 넓혀사샘 넓힌건데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아아 아 아아 0에 0에 오케 올림? 나 0에 나 0에 오른쪽 위에 노행물 0에 수침 0에요 0에 0에 나 많이 먹었는데도 안돼? 더 먹어야돼? 아 일단 돌리면서 하자 큐 손실 난다 돌려 영예에용 버리고 싶겠다? 돌려 돌려 하하하핳 떨어지는지역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는줄 모르겠어 랩업 효율이 너무 심함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사실은 외모 바꿔야겠다 늑인? 나 늑인 할래 멋있잖아 늑인 멋있잖아 작은 캐릭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효율 그거 했네 개 열받는데 이거 지형 짐을 뒤로 숨어야 되는게 중요함 근데 아까 이긴 사람은 큰 캐릭터 아니었어? 다 큰 캐릭터인데 달리는거봐 고불이 개빡 돈다 진짜 영례예요 펜 이거 먹어 노행물 이게 다 해적이에요 우리가 봐바 빠바밧 바바바불 파바바바 다리가 술통이야 얘봐 얘 봐요 다리가 술통이에요 팔도 술통이예요 빼랴 8 4 8 5 5 6 6 6 young ah pang 이름이 술통달인데 뺨이 어컨 하하핳 하핳 하핳 이름이 어이 이름이 술통되리라구 저거 저 가운데 저기 저기 안에 호두 호두 안으로 가 개많겠다 저기 딱 봐도 개많겠다 어? 너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저기 개많다 오케이 빵예 빵예에요 저거 안잡아? 나가? 위험하다고 생.. 판단됐나? 오케이 빵예에요 오케이 처음에 스킬 먹으니까 나 굉장히 셉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이래 아싸 이거 먹어주고 든든하쥬 엑스 어? 이게 뭐.. 이게 뭐가 낫지? 이거 먹을래 어? 눈더미 3레벨 오토바이 오케이 이건 아주 좋죠 빵예에요 빵예에요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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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으로 먹어주고 피 미리미리 여기 아 나 이동기가 없어 오! 또 있다 나 개 세진다 이거 오오? 나 희귀됨? 어떻게 이렇게 뜨지? 희귀가 되지? 개꿀하냐? 저기 애기 있다 애기 죽일까? 임.. 임규환 저기 애기 있다 엑 괜찮아 내가 많이 피 깎아놔가지고 내가 많이 피 깎아놔가지고 아 로기현 로기현 어어? 로기현 꽤 센데? 아 로기현이 잘한다 아 로기현이 잘해 백범루 또 있어 안해 나가 로기현 로기현이 잘해 근데 나 꽤 딜 많이 했는데 로기현이 좀 친해 동 теперь 혼자 하고 싶겠다? 안 그래 그 원거리 3개가 별로임 그거? 막 바꾸는거? 바꾸는거 좋은거 아냐? 그거 아까 바꾸라고 한거 아냐? 어 그거 아깐 쓸게 없어서? 아 그거 별론거였어? 오케이 아 큐손실 보주얼화같은게 좋아 로기완이 뭔데? 아까 상대 로기완 얼화가 고트임 오케이 얼화 타겟팅 짧은쿨 대치상황에서 너무좋아 왜 권투자스냐 하면 얘네들이 다 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탈폭풍이라는게 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체력끊기도 가능 그니까 내가 스킬이 좀 안떠 스킬룬이 좀 없어 스킬룬이 좀 없어 스킬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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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룬은 스킬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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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룬 고 타겟EEP 스킬룬이 쩠 스킬룬 스킬룬이 마틴 뭐 박스도 있고 막 그런거? 오덕님 티문이 왜 이렇게 안좋나요? 금화 먹어서 금화 메고 다니는거에요 오덕님이 티문이 왜 안좋아 티문 나쁘지 않은데 좀 스킬 운이 없을 뿐 아 닭 뽀뽀닭 개패고 개패고 때리려가면 피하고 개패고 치킨 먹고 뭐지 맞아줄게요 자석패시래 자석패시래 나 올라갈래 잠깐만 나 올라갈래 피지컬 아 2렙됐다 조졌다 풍룡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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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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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완이 생키야 로기완이 생키야 로기완 개패고 빵에 어 나 이거 이거 싫은데 나 이거 나 그게 더 좋은데 이거 가져오는거 이거 오케이 빵에 긁어오기 아 독성 안먹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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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쿨 먹어주고 근데 이게 스킬이 안 떴다니까 내가 아 저거 뭐 먹고 오면 안될까 저 곰? 곰 잡으면 안될까 쓰윽 긁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가 하나 먹어주고 먹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로기완이지 쫓아가 이제 빠앙 예요 요거 쌩 오케 오케 어 이거 먹자 접착제 싸우고 있네 오 보스 잡았네 오케이 뺙 빵의예요 오케이 으으응 빵의예요 콱 저 경험치수국 일로 가자 어어어어 마법상자 마법상자 개쓰죠 먹어주고 오오 도약? 도약 필요하다고 했죠 잘 떴다 빵이에요 오케이 나 잘먹음 빵이에요 오케이 잘먹음 공철덧 안먹음 어 사슬이다 사슬 드셈 나 도약 도약 강화 오케이 아싸 어 이글거린 도끼 아싸 이번엔 좀 센듯 만나면 죽여버려야지 어 저거 세거다 빵이에요 들어가 파밍파밍 그러네 없네 싹 털렸네 마우스 마우스 올려서 버려진 스킬 마우스 올려서 확인 그건 그정돈 나도 아는데 오케이 독성 엠 엠 열쇠팀 앞에 매직박 잡으러 고고 직박이형 아 직박이형 있어 여기? 어떻게 알았어? 직박이형인지 어떻게 함? 아 아 아 아 아 뭐여 왜이렇게 도!!! 아니 CC가 계속 걸리더니 박형 옆에있던 사람이 되게 센데? 아냐 나 그 쿵야 4번으로 쿵야로 좀 딜했는데? 어 붙어 아..나..아..이거는..이이는 아군밖에 안..못보는구나 무료..무료 달팽이 무료 달팽이 어 내꺼 아 내꺼 내꺼 먹으셈 이건 좋은데 이거 갔다가 돌아오기 오 나 살았다 살았다 아싸 아아 살려줄 수 있어 근데 스킬을 안먹었냐? 다른 사람들 지진의 도약 어 나 하나 없다 내 스킬 먹었어 내 스킬 뺏김 어 여깄다 어 3 이거 사슬 아싸 사슬 나 지..나 날라가는거랑 사슬까지 있어 나 개쌤 오케이 긁어버리고 빵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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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덕 드세요 볼른데 이거? 이게 먼디? 버려 불의 소용돌이? 영웅인데? 와아 아 이거 개사기야 이거 개사기 붙은 다음에 1번 써야겠다 3번으로 붙고 3번으로 붙고 3번으로 붙고 1번 쓰기 앞에 적 3번으로 붙고 아 없네? 3번이 없네 아 4번으로 붙고 나도 한몫했죠? 지..그..지진의 도약 강화 비어라 앞에 쌈준비 오 여깄다 나..그거댐 연주 야미 야미 어 이거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분대 먼저 그 사슬로 붙은 다음에 뛰는게 낫나? 뛰고 거리를 좁힌 다음에 사슬로 붙는게 낫나? 사슬로 붙은 다음에 한번 이동기 쓰면 내가 쫓아갈게 없으니까 사슬로 붙은 다음에 4번으로 붙는게 낫겠지? 어 저기있다 쥐져 아 나 그거 맞아 이게 오케 탈출 아 죽었다 아 나쁘지않았죠? 나쁘지않았죠? 숨었다가 나 살려주기 좋아 무려 달팽이 하하 들어가 들어가 아우 저거 저게 범위가 은근히 넓어 저게 구지다고 하는데 저게 은근히 짜증나 구지다고 그러던데 저거 고주 날라가는거 아 아 근데 내 시체가 갇혔어 아 차증할수록 오오 요렇게 벽타기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잡스킬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잡스킬 오오 오오 죽였다 2대1 오오 꽤 많이 살았어 이 안에 근데 분대가 하나씩만 살아남은 애들이 많아 오오 안에 안에 들어가서 오 하은 하은 오케이 다쳐먹어 다쳐먹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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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 오케 피채우면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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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가면 안 돼 아파 아파 아파이 자 붙어서 사슬로 붙어서 불오르는거 피한 다음에 아 불오르는거 왜 오덕만 때려 붙어 오케 야 미쳤다 자 이제 세명 세명 남았어 각각 한명 아 죽는다 아아 까베 까베까베 이야 잘하네 각 그 분대가 나눠져가지고 우리 3등 보상 볼까 이거 막판 이건 보자 이 저게 은근히 붙은 다음에 내가 써봤는데 불로 변신하기가 한 다음에 4번으로 도약하기가 안 돼 불 변신하면은 다른 스킬을 못써 죽기 기능 없는 달팽이래 저거 스킬 쓴 다음에 주우면은 다시 또 쿨 도나? 스킬 쓴 다음에 뭐 1번 스킬 썼는데 버리고 또 주워 그럼 쿨 따로 돌아? 노노? 안됨 전투 중에는 아 나 그거 나 그거 했으면 이겼겠다 그 뭐지? 작은 거 있으면 아 일단 쿨 손실 쿨 돌려 아니 큐 돌려 큐 손실 오덕은 오덕이에요 이 판은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 제일 살았는데 백범 로또 이기네 항상 쌓을 땐 주변을 살펴봐야 함 그리고 생존기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하고 아 근데 그거 좋긴 좋아 사슬 그 쏘니아 그 쏘니아 쏘니아 큐는 큐는 좋긴 좋음 재사용은 돌진기인데 그 안쓰고 상대가 밖원 밖으로 나가면 그래비 아아아아 아 그래서 내가 땡겨진 거구나 아아 그래서 내가 이동기 써서 나가려고 하구 막 이러니까 아아 그걸 씹으려면 나이트페이 어 나이트페이 변신하면은 cc 면역 생기더라고 나이트페이가 뭐냐면요 그 파랑 파랑여우 어둠땅에 나와요 어둠땅에 네이버페이 빵이에요 빵이에요 왜 왼쪽 클릭을 못하게 했을까 평타를 왼쪽 클릭으로 하게 하지 그죠 그죠 그쵸 호스와빗 호스와빗 얼음화살을 발사합니다 이 얼음화살은 철단 도대체 호스와빗 어 저기 좋다 근데 애들 다 저기 떨어질 것 같애 파밍 여기가 딱 봐도 좋아보여 한..한명 한팀 떨어지고 빵예예예옹 오케이 바로 2랩 먹어주고 아싸 내가 막타 빵예예옹 큰일 했죠 오케이 4랩 3랩 오케이 큰일 했죠 다 근처에서 터..터..터지기네 다 근처에서 터지기네 다 근처에서 터..터지기네 가자 가자 아 오케이 별로야 빵예예예옹 피가 그렇게 없냐 피가 그렇게 없냐 노핵 掰掰 으흐흐흐 흐흐 아 재질전하면 내가 찍을 수 있네 이렇게 질주합니다 강제이동 사람 잡으러 가죠 아 우리 좀 센가 보지? 오케 어 나 이게 좋아 노노 저기 사람 있다 사람 비벼버리고 모든거 안먹어버리고 모든거 안먹어버리고 침묵시키고 뒤로 밀쳐냄 시야 넓게 하면 안좋아요 그래서 아 마법상자 마법상자 어? 마나구슬 이거 좋은거 아냐? 아까 했던거 하나 잡고 고고 침묵시키기 아주 좋죠 아 나 죽었다 어? 뭐야 어 오덕 오덕님이 이기고 살려주겠지 슉 슉 뭐야 저거 아 저거 그거였네 오케 나이트페이로 도망가기 저거 그거였어 저거 저자식 은폐가 있었네 숨는거 어어? 전멸? 블링크? 죽었다 죽었다 폐 개폐 오 빠져나가면서 해봤자지 빠바 어 어? 이거 내 스킬이다 저거 나 살려주면 나 저거 먹어야겠다 어? 내거 내 스킬 많다 여기 석딸팽이도 죽어 자석딸팽이는 안죽어요 자석딸팽이는 안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멀리서 싸우니까 스킬 먹고 준비 스킬 모니터 스킬 스킬 저 아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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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뭐야 아 바로 그걸 긁어버리네 방어패로 졸라 눈썰미 있네 오덕님이 할 수 밖에 아 쟤나가 파밍이 좀 잘됐다 범패 개멀리 던져 계속 쫓아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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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판은 좀 못했다 이번판은 좀 못했으 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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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거 같애 옥구가 좀 별론 별론인데 쌀발하네 쌀발해 아이스크린스 쌀발해 아 아 대회는 아닌데요 개빡 도나요 1등할때까지 해야겠다 1등할때까지 이런 이런 이게 누구신가 재미 좀 보러오셨나 1 아 4 6 4 3 4 10 7 5 7 5 오케 해적이 아직 덜 소환되는데? 30인중에 22인밖에 안되는데? 피자 박스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되돌아옵니다 제시전시 현재 위치에서 성스라 음 터트릴수도 있네 아 저렇게 어 나 지금까지 안터트렸네 저 방패를 아 욕을 죽이자 오케 오라 박어 맨 끝에서부터 갑시다 좋다 뿜 아 앞에 적 2렙 2렙을 만들고 싸워야지 2렙을 1렙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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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자 이제 도와줘 오케 오케 사렛 한건 했죠? 내가 딱 어? 난입하면서 한건 했죠? 오케 이거 먹어주고 빵 예요 나 원거리 지원 스킬이 원거리 지원이다 나 빵 예요 빵 예요 빵 예요 빵 예요 먹어주고 이런 폭풍이 점점 걷다볼 수 없어지는데요 나 원거리 지원 와 진짜 벌린다 어 오 사슬? 사슬에다가 나 원거리인데 어허허 저 다 쭈욱 밀어버리고 붙어버리고 나 쿨인데 후방 나 후방 보조 뭐야 죽었어? 겁나 약하구만 어 나 떨어지기 나 떨어지기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버리고 보호하기 내 몸 보호하기 버리고 내 몸 보호하기 됐다 완벽해 세팅 내 몸 보호하기랑 버리벌리기 어 막혔네 안 되네 저 위로 가야되요 오케 어 물건이다 저거 바꿔 안 되네 빵 예옹 바로 버리고 안 되네 나 오오오 달팽이 먹는거 내 역할 사슬 금철덮 마름쇠덮 이동기가 없어 오케 오케 도와줬죠? 도움 됐고 저 뒤에서 원거리 지원 미쳤죠? 한번 뛰어버리고 헤헤 헤헤 이건 뭐지? 오오 지원사격 이것도 이거 지원.. 지원이죠? 딜지원 1번 싫은데 이거 모아서 쏘는게 좋은데 난 그거 왜 버리냐고? 어? 또 죽였다 바꾸라는데? 이게 고트래 띄워버리고 오케에이 오케에이 이거 술통 하나 먹고 이거 술통 하나 먹고 어? 이거 오케에이 아 아 좋다 술통 따라가 헤헤헤 이 여기 빨리 타격 탈 안 수 아이고 아이고 좋아 오케이 아하 피하고 아씨 오우씨 맞을꺼 아 죽었다 가까이 왔어 저새끼가 아 옆에서 자꾸와 아 피 없는데 왜 안피하는거야? 피 있어도 피해야죠 오케이 아 날라간다 날라간다 왜 안피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 마음은 있었는데 오악 아 이번에 잘됐는데 또 누구야 스마일 스마일 어 스마일 살았네 딴걸로 할래 스마일 내가 그 뭐지 딜좀 했는데 옆에서 견제하는거 무시하면 안됨 아까 옆에서 계속 구슬 날렸는데 내가 그 구슬쟁이를 내가 구슬을 맡았어야 됐나 구슬쟁이가 자꾸 옆에서 사이드에서 자꾸 구슬 쏘 적당히 적당히 작던거 포기하고 빠져나가야됨 아 체력 채워 채워야된다 아니 근데 뒤에 내가 왜 못 뺐냐면 뒤에 자꾸 그게 왔어 그 뭐지 포그 포그 포그가 계속 왔어 알텐또라 프레이더워도 좀 왔던데 아 아 피암 배틀로 할 게임은 항상 어나더러가 제일 좋으냐 오케 대충 이제 스킬도 파악했고 그냥 저 패면 되겠네요 저 팰게요 빵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로 오케에에 오케 스킬이 없어서 읍 누가 VER Margaret 오케 Smith 3라이클 오케이 좋아 개짝수 질까 어 저기있다 인간 앞에 인간 인간들 싸움 1렙 1렙 우리 3렙인데 오케이 레벨이 너무 쎄죠?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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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어디갔지? 어 죽었네? 음렙 2렙 2렙 3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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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밍 더 하고 올라온 거에요. 아 그래? 여기 나갈 데가 거기 밖에 없었어요? 아 개웃기네. 아 달팽이 아 개웃기네. 아 옥냥이 옥냥이 왜 계속 대기실이야? 아 옥냥이 개 빼고 싶다. 하하 빡 해요? 오오 짧은 사정거리 긴 이동 불가 효과 긴 지속 시간 오오 밟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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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오케이 오케이 대장 잡고 시작 오케이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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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냠냠냠 냠냠냠 빵야야야야 똥구멍 똥구멍 오케이 숨어버리기 좋아요 마법상자 좋아요 어? 나이트페이 헤이 변신 페이변신 도망갈때 써야지 페이변신 어 페이다 아싸 페이강화 어 먹고 게임 빵요 이동기 상급 이동기 두개 먹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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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주라구요? 이거 그림자 이거 드림? 그림자 드려요? 이미 있음 나랑 겹치네? 오예 빵 빵 그게 되겠다 뭐야 연막탄? 안싸 불사운다 어? 여기 엄청 많아 페이 변신 오우 저 사운드 아 아 아 ok 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폭탄 이거 별로예요? 별빛 폭탄 별리..벌...별로라구하네 끼가나? 폭탄 좋은데 지원 떨어지기 지원 별로잉? 좋던데 시전시간이 너무 긴 카운터 맞기도함 오 저거 잡아 증파 어 저기사람있다 이탈 일단 이탈 피채워서 온다 전립품을 모아와 이것들아 저 새끼들 어떻게하지? 아 아파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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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살린 다음에 전멸 나이트페이 전멸로 다가가서 총을 luxuf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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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게 개혈 받았다 тай mer 하하하 influenced 하하 아 근데 내가 죽는거보단 살아서 살려주는게 낫죠? 흉봉..흉봉기 그렇게 버릴거면 뒤범왜암 아니 그 아까 그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야 보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 아 옥냥이 나갔네 아 개.. 개 빡들기 직장인데 아 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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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계속했으면 컷 늘었을텐데 아 근데 큰 캐릭 작은 캐릭 별 차이가 없는거 같애 아 가꾸자 랜덤이네 델이 좀 조그만 지형지물의 몸을 가릴수가 있어서 어 얼음화살도 시야가 보여야 타겟팅으로 쏴지는거에 아 가려지면 못써 아 아 그리고 그 우우우 빵 이것도 가려지면은 안 맞겠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 작은 작은 둥이들만 남으면 또 다양성이 또 해치기 때문에 내가 총때면 흠 빵 에에에에에에에에에힉 닥 잡아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우빵이네 이렇게 잡고 처음에 각자 퍼져서 오케이 항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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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또 어흑 달팽이 누려 달팽이 흙 안 먹어 맛있네 가는 길에 또 밤 빵 예에에에 오케이 오 좋아 CC 면역에 데미지 감소 오 오케이 정해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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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이거 뭐야 나 처음보는데 받는 피해 감소 공격에 반격 방패? 내려가야겠다 아군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오 저기 싸운다 힘겨운 싸움하고 있네 내가 간다 내가 왔어 오덕 오덕 내가 온게 오케이 오케이 죽여버리고 이리야 아 나 너무 따가워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씨 근데 내가 살렸죠 사실은 아니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기 때문에 캐리하면 됨 오케이 어 이거 나잖아 어 피다는데 안 아픔? 일단 빠져나가자 왜 안 아프지? 왜 안 아픈 거인? 이거 안개 다 왔는데 왜 안 아픈 거인? 어? 뭐야? 왜 죽음? 왜 안 아픈 거인가요? 또 살려 또 살려 서로 살려 서로 살려 죽는다 오덕 오덕 피 오덕 피 살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먹어야 되는데 먹긴 먹어야지 안 먹을 순 없어 아 죽었다 쟤 죽었다 죽었다 저기 빨리 살려 죽었다 살릴수 있어 살릴수 있어 살릴수 있어 살린거 아냐? 최대한 시체 끌면서 가 살 수 있어 시체 끌면서 살면 가면 또 살려 또 살려 오케이 죽는다 죽는다 살려 살려 오덕 죽는다 오덕 죽는다 어딨어 나 나이티페이 못 먹었는데 나이티페이를 못 먹었어 아 죽었다 오덕 죽었다 오덕 죽었다 아 나이티페이를 못 먹었어 어딨어 오덕 왜 없어 아 여깄다 닫지도 않네 근데 이거 우리 계속 이거 해가지고 좀 더 살았음 등수 많이 올렸어 아 많이 죽으면 시야 버그 걸린대 등수 1등 아니면 의미없음 개같네 1등만 의미있음 500 노행물 주는거라 1등 안하면 의미없음 아니 의미있어 내가 기억함 8등한걸 아 아이스크림스 다시 왔어요 영태홈 형 아 왜 그럼 만날 듯 어? 아 그럴까? 쉬었다 갈까? 형 대결 등록 대결 등록 그럼 가면 되는거 아냐? 된거 아냐? 아닌가? 듀오는 안되나? 하긴 듀오는 뛰오는 안되겠지 맞네 1인큐 으로 해야겠다 이따 갈깨 아 계웃기네 지오빠 뿡 뿡 빵 예에 빵 예에에엉 빗나가지 않음 아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앞으로 가는거네 가만있으면 그냥 지나가버리네 이거 아아 도망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 누가 키면은 그냥 가만있으면 되네 방향 전화인데 빵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오케이 동무치기 능숙하죠? 이제 동무치기 E레벨 동무치기 오케이 먹어주고 동무치기 뭐야 덕오였잖아 동무치기 동무치기 띄워버리고 이렇게 먹어주고 π 동물고 다 동물고 오케이 사렙 어 그리핀 질주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덕 동무쳐주고 오케이 내가 딱 보자마자 까는거는 나한테 맡김 연막 아 이거 누가 털어먹었다 어 싸운다 나 썼는데 이거 싱 도망가보랬네 오 뭐 왜 우쩡거리지? 죽고싶나? 죽고싶나 땡겨버리고 어 나 이거 쓸라 이게 더 좋은 듯 변해버리게 할까? 변해버리게 하잖아 싫으면 뛰어라 이거 생선 별론가? 생선 별로야? 어 저기도 있다 사람 사람 있다 어 이거다 안에 생선 조금 생선 버렸는데? 근데 이게 좋잖아 이거랑 생선 먹을 걸 그랬나? 어디서 이거는 버리고 이렇게 맞춰버리고 나이트페이 지진의 도약? 이게 더 좋은것같은 탈출 탈출하자 어 나이트페이 이거 먹어야돼 아프지만 먹어야돼 아프다 그리에다 그리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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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져 그냥 통 하나 먹고 무료 달팽이 무료 달팽이 할거네 하나 먹어주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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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사귀냐면 이건 무조건 맞추고요 이거는 그냥 대충 비비면 되고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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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lee 또 실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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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해 할만큼 했다 5분대? 근데 이거 먹으면 뭐가 좋음? 용군단 할 때 좋은거잉? 본채널 할 때? 클래식이랑 본서? 클래식도 이게 돼? 클래식 형상 안되잖아 클래식은 클래식 물어볼게 일단 대화가 안되? 뭐해? 블리자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대 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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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안되는거야? 왜 여기서 안되는거야? 이따가 같이 큐돌리기고 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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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돌리샘 공식방송이라 탑5 미션 성공중 큐 빨리 죽어야될텐데 빨리 죽어야될텐데 그럼 일단 일단 탈락 쏠큐로 가자 쏠큐 쏠큐로 갑시다 애기 아기 아 개징그러 왜 이게 대화가 안돼? 오덕 맞춰서 돌리샘 아 아 카트를 왜 하라는거야? 아 내가 이거라서 온가? 아 내가 이거라서 온거 같애 그죠? 아 다용 다용이라고 해서 온가? 근데 다용인데 다? 뭐야 맨 위에 수락 뭐야 아 이거 왜 안돼 형 형 아 답답해 1렙인데? 형 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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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디코 디코 와 디코 에서 해야겠다 디코 다 디코 와 침두 침두 끝나면 침두 이분은 지금 안하시고 내고 다른 용모 중 직발경은 못한다는거지 이거 오덕님도 침두 오세요 아이스 프린스 옥냥 이에요 아이스 프린스 옥냥 이에요 이거 내게 아니잖아 아이고, 잠깐만요. 야, 이거 디스코드 얼마만이냐. 스캔이에요. 로그인. 대화 시작. 아아. 아아아. 어? 형. 어. 반갑다. 형 왜 레벨이 1이에요? 아, 내가 지금 설치를 다시 하고 왔어. 개못. 나 달에 걱정하지 마. 나 와우, 오래 한 거 알잖아. 너 몇 레벨인데? 저 6. 근데 이거 하려면 같이 그냥 Q를 돌리는 게 제일 좋대요. 왜냐면 2인 이상 안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해서 돌리자 이 말이지? 네. 네. 안녕하세요. 어, 플로리님. 네, 플로리입니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Q를 돌리죠? 아,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돌리자고? 네. 어, 좋네 좋네. 근데 이거 배틀넷으로 밖에 안 되나? 어, 배틀넷으로 밖에 안 돼.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솔Q는 돌리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낙오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갖고 듀오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잘 잡히거든요. 아, 듀오듀오? 듀오듀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듀오는 항상 파티가 모자라니까. 포샤님도 오라고 할까? 포샤님도? 형 아는 분 다 오시라 그래. 포샤님도 오시라 오자. 하이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현수야. 네. 고점 딱 말해봐. 고점 5등. 뭐야, 1등 한 사람 없어 여기? 영태형 고점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고점 바로 방금 폭발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등 했는데요. 할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지. 그러니까 몇 등 했는데요. 현수야. 현수야. 무서워 없어. 플라린이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고점 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20등입니다. 됐습니까? 20등. 26등입니다. 저는 통월향님이랑 안 하겠습니다, 듀오. 야, 현수야 너랑 나랑 베리만 안 해봐서 그래요. 옥냥이 형이랑 근데 형이랑 나랑은 약간 찢어져야겠다. 근데 영태형이 더 잘할텐데. 내가 영태형 거둘게. 너 병건이 형 한번 거들어봐. 뭘 거둘어 인마 옥냥아. 뭐 그정도야? 뭐 보호자야? 내가 영태형 거둘테니까. 근데 영태형이 나보단 나. 확실한건. 영태형 잘하지. 나보단 날거야. 와우 경력이 몇 년인데. 맞긴 해. 양양양님은 누구세요? 양양님은. 히오스 고수분이세요. 히오스 전 프로게이머십니다. 어? 저 히오스 고수분이랑 하고싶네. 저분은 저랑 하는게 좋을텐데. 히오스 깔려있습니까? 중요한거는 옥냥이 풍얼냥 침착맨을 나누죠? 옥냥이 풍얼냥 침착맨 나누죠? 옥냥이 풍얼냥 침착맨 나누죠? 저는 깔려있어요 히오스님. 저 깔려있어요. 오늘 해봤어요. 저도 히오스. 100렙 넘습니다. 100렙 넘습니다. 150여. 딱 포셔님 오시면은. 여섯명이서. 두명 두명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2대2대2 좋은데? 응. 미팅이야? 그 오덕님은 저랑 하는거 아시죠? 왜냐면 낯을 좀 가르셔가지고. 저랑 해야돼. 음. 오덕님이야? 이름이? 예. 아. 오타쿠. 오토쿠? 오덕쿠 할 때 오덕. 오덕님. 나도 오타쿠인데. 옛날에 오타쿠였는데. 나도 내 오타쿠인데. 여기 오타쿠시다. 형은 시더쿠 아니에요? 그만해. 아니 더 강한 오덕. 그게 무슨 소리 형이야. 아니 아니. 더 강한 오덕. 형은 5정도야. 10이 아니야. 하지마. 옛날이었어. 아니 근데 왜냐면 영태형은. 그 마나가 지망생도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있지. 영태형이 좀. 어 동재야. 침등으로 들어와. 아. 아 그 디코가 없구나. 잠깐만. 침등 디코가 없구나. 제가. 오덕님 초대해놔야겠다. 제가 주도에 오라고 할게요. 예예. 보셨니? 그러면 병건이 형이 오덕님이랑 하고. 영태형이. 현수가 영태형 모셔야겠다. 나랑. 모시래 자꾸. 뭐 조직폭력배야? 뭘 모셔. 아니. 아니. 이렇게 가는데. 파밍 잘하고. 이거 복사를 어떻게 했죠? 이거 그. 서버 복사를. 아 이거 디코를. 이거. 아 디코. 음성채널. 우클릭해서. 링크 복사하기. 음성채널. 안채. 우클릭하면. 링크 복사하기. 어. 아. 저 감사합니다. 고수시네 역시. 네. 그럼 아무도 1등을 못한거에요? 저 3등이 최고임. 3등 옥냥이. 이게. 어렵긴 하더라구요. 근데 마지막이 운빨이더라 보니까. 약간. 그것도 좀. 필요한 듯. 운빨도. 어. 포셔님. 포셔님 1등 했었다는데. 아. 역시. 포선생님. 다르잖아. 내가. 포셔님이랑 할게 내가. 포셔님 안좋아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아. 그런가? 나도 좋아하는데. 포셔님. 너무 좋은데. 매운디도 3번이나 깼잖아. 고수라니까. 고수지. 치. 여러분들 치즈직거리는 소리 안들려요? 또 안들림이요. 안들리는데. 그. 내 문젠가 없다. 오덕님. 혹시 링크 좀 복사하게. 여기도 해주실수 있나요? 왜 안들어간다고. 안들어가진다고 하지? 어. 채팅창에. 잠시만요. 네. 어. 이렇게 하면 될텐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거. 여기서도 하면. 잠시만요. 이거. 이거. 이거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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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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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누구야? 누구야? 왜 들릴까? 그게 왜 들릴까? X 하기 전에 몇 판을 해서 아... 단찍 치셨네? 하지마? 많이 하셨네 그래도 대단하네 네온 디도 3번이나 깨시고 완전 게임 보수잖아? 아니 근데 이제 못 하겠어요 이게 MMR이 좀 올라가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서 아 MMR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일단 찢어질까요? 네 찢어지죠 아니면 한 번에 돌릴까요? 한 번에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1인으로 6명 다 돌리면 웬만하면 Q 같이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2인도 어차피 하나 둘 셋이잖아 그리고 올까 그러면? 2인이 방이 더 없어서 더 잘 걸리려나? 다 준비되셨어요? 2인 각자 파티해야 돼 1인으로요? 1인으로 하면 로스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같이 돌려요 저 방금 시작했는데 한 판 하고 다음판부터 만나시죠 종수야 죽으면 되잖아 그냥 죽어 나가 너 어차피 그냥 나가면 되잖아 종수야 너 1등 해봤자? 형 저 4강신화 2변 4강신화 좋은데? 1등 아니면 음이 없대 아니야 4강도 중요해 잘한거야 아니야 음이 없댔어 너 몇 등 해봤는데? 나 4등 한 번 했을걸? 거짓말 하지마 했을 수도 있어 나 4등 했을 수도 있어 44등 아니야? 기억은 안나는데 나 했을 수도 있어 네가 어떻게 4등을 했어? 4등 말이 안돼 형 아 뭐 하면 안돼? 자격증 있어? 4등 자격증 있어? 너 게임 잘 못하잖아 나 잘해 나 이거 7렙이야 6렙이야 매직빵이 혼자 하고 계신데? 매직빵이 혼자 하고 계신데? 어 직박이 형도 불어야겠다 근데 직박이 형 공식채널이라서 좀 힘들다고 하던데 아까 아 그래? 아아 형 따로 공식채널 맞나? 돌이트리 합시다 종사 죽었냐? 어 죽었어요 형 일부러 죽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돌릴게요 일부러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인으로 하면 돼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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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인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면 돌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시청자분들도 왠지 다 돌릴 것 같은데 무조건 잡히긴 하겠다 굿굿굿 금방 잡힐텐데 우리끼리도 아까 포즈업 안 났어 어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안 잡혔어 나 안 잡혔어 나 안 잡혔어 아 저런 저런 들어가는 게 따로따로긴 해요 근데 어 저희 모이죠 그러면 저기 항구 쪽으로 항구로 뭐야 항구가 어디야 얘가 원래 항구 아니야? 깃발 깃발 있는데 어 포즈업 님 발견 어 깃발이 어디야 아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아이스프린스 나왔어 나왔어 아이스프린스 아이스프린스 어 펜사하이 플러리 플러리 어 플러리 나이스 철면수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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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갭해야지 갭해야겠다 아니 빨리 빨리 죽으면 구경해야되네 어 그렇지 오케이 구경도 재밌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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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즈업 님 뭐야 영태형 안 잡힘? 아 잡혔어 잡혔어 어 영태형 잡혔어 어 영태형 잡혔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냥 길가다가 우리 보지 말자 괜히 얼굴 불길이 만들지 말자 내가 길이 만들잖아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오그리만 오지마세요 여기 불길이 말자 예 야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꼴찌하는 사람은 진짜 게임 못하는 사람이다 아 이거 뭐야 재능이 없긴 해 재능이 없긴 해 왜 이렇게 세 근데? 잠깐만 야 나 못판대 맞아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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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사과 후 실화하면서 뭘 못판대 맞아줄거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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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소 또 너야 아 빠지잖아 누가 먼저 탈락할 것인가 어 아니 어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세요 여러분 에이벙폼 눈이 좋으세요 우리 아니 사람 너무 많네 젤리 다 있네 아주 쉽고 너무 밑에데? 니가 약한거 아니야? 아니 시작하자면 1레벨 그냥 떨어질 수 있어 오케이 5렙 그럼 5렙? 벌써 5렙? 5렙이 어떻게 돼 아 동선이 효율적으로 짜면 이렇게 되지 아 아 튕겼어 나 튕겼대 죽었나보다 죽었나보다 컷 동선 컷 진짜 애지간히 못해요 아니 좀 운이 안좋긴 한데 아 운이 없었어 운이 없었어 운이 맨날 없어 근데 빵 빵 오케이 오케이 피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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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지? 피해복 그 티 아니 티가 그게 써가지고 쿨이라서 다른거 없나? 있을거 같은데 없어 없어 아니 근데 방금 너무 세지 않았어? 병거씨 네? 아 제 플레이 보고 계세요? 약하잖아 제 플레이 보고 계세요? 어? 말하면서 하자 빡겜하지만 말하면서 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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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렙 이거 아니고 재미로 하는건데 병거씨 상자 열어야죠? 예 아 정수진 제꺼보고 있어요? 지금 병거씨꺼 딱 발견했어요 배울라고요? 배울라고요? 하하하하 자 이거 보세요 아 뭐야 잠깐 누구야? 어? 어? 죽는다 죽는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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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쎄다 너? 어? 니가 조우했어 어? 누구 많았어? 뭐야? 아이 옥냥이형이 아니세요 옥냥이형이 있으면 아아 나 스킬 4개 찬거로 다 채웠다 지금 아니 나 스킬 좋아 어? 어? 얘 코트홀 좀 하는데? 아 형 지금 안전중이에요? 어 아 나 튕겨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족밥이죠? 어 뭐야? 뭐지? 어 이게 다 파밍이 됐나보다 다음사람 다음사람 포셔 저 레벨 너무 낮아요 지금 어? 왜 넌 3렙이야 어? 왜 넌 3렙이야 아 이제 4렙이형 어? 포셔 잘하는데 머리 뭐야 저거 이번판 힘필거 같은데 머리 뭐 소리가 좀 늦게도 안되나?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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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는 도좌가 좋았구요 의료 아? 너셔 아 아 짧은aggi 가 yeah 거의 다 그러싸나 아 년 administer lerde let me ция Brit 아 레 그렇다 얘 금방 죽겠는데 얘는? 돼지파괴자? 야미 야미 난 스킬이 왜 이렇게 구리냐 와 6레벨이야 얘 죽었다 사슬 꽂혔다 죽는거에요? 사슬 꽂히면? 이건 아니긴 아니 그 소냐 모르시나? 소냐? 와 오랜만이다 소냐 아니 뭐 통나무 카스 쓰면서 따라와 이거 뭐야 얘 근데 되게 잘 산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아 내복했네 금방 죽겠는데? 자 플러리 선수 관전하기 직전 아 현수야 가지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졸렴하게 은신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 죽었어 죽었어 땡겨졌어 땡겨졌어 쏠 수 있어 제발 아 플러리 선수 열심히 도망가는거 어? 어그로 풀렸어 어그로 풀렸어 좋아 형 이렇게 사는거에요 철수 형 8렙 아 나는 몬스터한테 죽었다고 몬스터한테 죽으면 더 쪽팔린거잖아요 걔가 셌써 정해모비였어 아니 맞는데? 이거 뭔데? 야 왔더니 자 다음사람 찾아볼까요? 자 다음사람 찾아봅시다 아 아이스프린스가 누구야 아까 봤는데 아이스프린스 옥냥이 아 옥냥이야? 오케이 한번 볼까요? 오덕님 계신가? 아 저는 안잡혔어요 레벨 몇이에요 오덕님? 저 안잡혔어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자 여기서 먹어주면서 오케 감사합니다 한 명 컷 어 한 명 컷이래 왜 다 하는거야? 나만 심심하게 저 8렙 페이 페이 좋아요 페이? 용훈아 그거 잡아 용훈아 그거 잡아 이제 전멸 전멸 전멸하고 빠져나가고 나 5 아 아 옥냥이 한 명 컷 나 5임 나 너무 개할 때 떨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얘가 자꾸 날 따라와 걔 끝까지 따라와 피하고 피하고 도망치려면 은신 좋아가지고 은신으로 어그로 퍼야돼 그러니까요 이분이 나 잡을라그럼 둘이 다 100번 길 가야돼 오케 레벨이 더딥니다 아직 4레벨이에요 도망만 다니고 있어 오케오케 이거 안되겠다 너무 못 컸다 이거 이거 사려야겠다 어? 영태형은 왜 안보이는데? 야아 3레벨인데 이 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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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태형 빵해 나 3레벨 도망다녀 동주야 너 죽었잖아 안돼 난 튕긴거에요 안돼 두명 컷 뭐야 다 떨어지는거야? 역시 제일 오래 살아된 자가 강한거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개할지였어 와아 사라 아니 현서야 죽었니? 아 나 안죽었지 클라스가 달라 뭐야 너 사레벨이잖아 왜 아직 사레벨이야 하하하하 아니 뭔데 이거 아니 다 잡혀있어 몬스터가 아니 다 잡혀있어 몬스터가 아니 현서야 아니 왜 다 잡혀있지 먹어라 먹어라 근데 경건씨는 없는거 보니까 죽은거 같은데요? 오케이 15렙 아 이거 생전전문가 이거 예뻤한데 이거 뭐야 아 지금 돌려가고서 보고 있는데 나 생전은 잘해 정건씨 관전이 안뜨네요 저 관전 저 관전 거부해놨어요 어마어마한데 어디 3레비 미쳐가지고 두명 컷 아 나 좀 사릴걸 6레비였는데 아 아니 아직도 4레비고 3레비 형태형 3렙 뭔데 이거 아니 몬스터가 없다고 애지가나죠 어 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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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우리 이러지마 아니 남아 죽여 아아 그늘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걸 아우 내가 1등임 나무늘보 같은거 촉발에 너무 파이밍 못됐어 영태형 아니 저기 요구 안보인 플러리랑 포쇼 둘 살았네 오케이 아 그래 어 포쇼님 5렙 저 8레비야 8레비 앞에있다 플러리 사래 포쇼 5렙 플러리님 아이디 뭐에요 포쇼 저 영어로 플러리입니다 아 플러리 안보이는데 죽은거 아니야 아 저 살았죠 여깄다 근데 얘 진짜 아까부터 도망만 다녀 진짜 무슨 생동기 생동기 4개 차고 도망만 다녀 응 내가 누워 저런 것들이 있네 수빈아 이동 어 좋다 플러리님 알겠다 플러리님 여기다 니가 이동기 더 많아 하나 더 많아 니가 이동기 더 많아 아 야 포쇼님 살았다 포쇼님 포쇼님 포쇼포쇼 아프어 아 있다 있다 시시정림이랑 싸우고있음 어 땡기기 저것도 있네 아 의미없어 의미없어 포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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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양강이 있는데 어 더 깔렸다 팔래팔래 아 넷이 너무 낫긴 하다 동재 아니 근데 지금 아 포장님 잘 하시네 기초보 덜어져서 기초보 덜어져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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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 절개 나이트 다 여어워 아 은신이 좋네 은신 좋아요 은신 은신이 좋아요 은신이 좋아요 은신이 그 순간이동하면서 은신이라 혜기 약간 이게 처음에 약사 파괴해야 돼요 음 포장님 저거 이번 불의 소용돌이가 고타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이번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좀 안좋아졌어요 아 벌써 너플랬어? 벌써 너프했구나 문신 사기네 약간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비들은 그냥 얍삭하게 원거리 하는게 좋아요 근거리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원거리? 오 3단 주술사 안보기나 이거? 호션은 좀 하는데? 무빙이 다른데? 법이 좀 다릅니다 오 근데 빨개 고쳤다 빨개 고쳤다 저 안에서 돌아버리게 사슬 수킬이 좀 사기같애 오 나 이쪽에서 고쳤다 저 사슬이 멀리 떨어지면 땡김 일부러 빠졌어 뭐야 2명한테 사슬 아 체력 1람음 체력 1람음 술 먹어 날카로운 바람 살았어 은신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잘산다 이거 맛있다 이거 박사쳐야 될 것 같은데 어? 세븐 바꿨네 불기둥 안되니까 여기 싸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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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房 너 경험지 못했죠? 아 걸렸다 걸렸다 상남자 상남자 와아 5명 달리 났다 눈 뭐야 저거 벌린건가 아 땡겨졌어 벗어나면 안됐는데 아아 좋아 한 번 더 오케 나가 나가 한 번 더 가 저 살았는데 그냥 나갈게요 자 첫판은 연습게임이었으니까 이제 할게요 겁쟁이같이 하지맡시다 저희 아 진짜 자신있다 오덕류왔어요 오덕류왔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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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오 이거 처음에 떨어질 때 낙사 데미지 있어서 아니 낙사 데미지 있어서 그걸로 침묵 죽이는게 좋아요 아 맞지 맞지 보스 딱 죽으면은 아 역시 나 이제 걸림 이제 걸림 아까 그 깃발로 다시 오 나 안잡힘 오 철수형이야 순서대로 잡힐거에요 어차피 이게 어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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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잘해 나 이제 잘해 나 4강신화 두번이라니까 침착맨님 아이스프린스가 나야 아이스프린스 오 나만 없어 나 새로운 맵에 걸린대 종수 너 밴된거 아냐 아 철수형 시작할때 시작하고 누르면 되지 그걸 못해서 아니 시작 눌렀는데 나만 아 답답해 답답하지마 페이지 꺼리지 페이지 꺼리지 종수 MMR이 좀 안되나 아 무슨걸로 하는거야 부족하긴 한거 같긴 해 아 MMR 이슈인가봐요 똑같이 눌렀잖아 나 바로 눌렀는데 MMR있어요 MMR있으면 내가 너무 잘하나보다 4등 두번에서 아 이거 위험한데 애들 너무 많은데 어 상어다 오케이 이거거든 상어다 상어 좋아요 와 불전 멋있다 오케이 나만 따로 급파밍 아씨 뭐야 이거 여러분 급파끝나고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저 1등 할거라 예 하하하하하하 너 너무 잘한다고 먼저 시작하시지 마시고 1등 하면 할게 난 너무 무서움나고요 으아아아 이 세미 이번에 내가 1등하고 가면 되지 저..저기는 좀 쉽겠다 홍남 바람의 정료냐 홍남 바람의 정료냐 الل 알하시구 오 어 너무 안 좋은데 떨어졌다 오케이 line 누구야 누가 난 공격한다 모리사냥 위 sf ไ m families 쿠라 나 더 죽고 성란 놈이 메몬 요 Apps 어른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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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뭐야 얘 왜이렇게 쎄 엄마엄마엄마 엄마야 잠깐만 아 조회해줘라 이제 성난놈은 쎄긴하구나 아 어 저거 너무 쎈데 사람도 왜이렇게 많아 어린이 사냐 제발 아 아 저 못잡겠다 아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 쫓아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몹한테 이게 몹이 쎄게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아니 한 대 맞으면 답이 없네 어 이글도끼다 이글거리는 도끼? 살았어 어린이 사냐 아이고 이글 약간 근데 조합해야 돼요 그 점프나 가슬리랑 창매님 예예예 우리 판밍합시다 예예 우리 우리 불가침 불가침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어려운데 떨어지긴 했어 사람 또 있다 안 치는거야 스킬을 빨리 먹어야 돼 랩업도 랩업인데 스킬 없으니까 때릴게 없네 스킬 피하라고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피하고 싶지 제 원래 저렇게 세요? 나 이글거리는 것도 세다 이글거리는 것도 세다 이거 좀 이글거리는 거 좋아요 아 농장으로 가야겠다 농장이 세다 여기 여기 너무 힘들다 여기 너무 힘들다 한판 더 하고 있어도 되겠는데 왜 1등 벌써 하셨어요? 어 종주야 벌써 죽었어? 아니 형 누더기 굴렘이 필드에 있는 애가 너무 세요 나도 죽었다 어 형 한판 하고 있을까요? 나 지금 한판 하고 있어 지금 돌렸어 좋네 좋네 네 아 진짜 이렇게 근데 그 돈을 먹어야 경험치가 오르나? 어 맞아 돈 먹어요 네 돈도 드세요 올려줘 아니 한명 갈라붙으니깐 벗어날 수가 없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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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잡혔다 사람들이 도망가서 난 잡기가 좀 어렵다 이게 뭐지? 이거 듀오도 재밌다 그러는데 듀오 근데 지금 쪽수가 안 맞아 아 홀스야? 어 주셨다 너 들어왔냐 야 들어왔어 형님 나 깃발 앞에 이거 시작하면 시작하면 너 없다 없어요? 나 깃발 앞에 있는데 해뇨 깃발 앞에 없지 이쪽으로 가야겠다 어 그래요? 안맞는데 너가 다르네 재미 다르구나 어쩔 수 없다 1등 할게 어 뭐야 오덕 오덕 있는데 오덕 오덕 쌤 이겼어요 아님들 죽어가지고 나랑 같이 하고 있는데 반대폭풍이다 오덕 잘하는데 저는 계속 안 잡혔어요 아 아 그래요? 그 키가 높은 듯 왜냐면 20면을 해 나도 안 잡혔는데 나도 안 잡혔는데 이제 잡혔는데 스킬을 어 스킬 진짜 잡혔는데 그쵸? 이거는 진짜 지렸대 아 이게 필드에 이런 애들이 쎄다 그쵸 여러분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쎄네 이런거 먹어야겠다 봐봐 얘 성난 돼지해적림 엄청 세보이잖아 빰예 국먹고 오 야 뭐야 얘 돌리는거 봐 멧돼지 뭐야 오이씨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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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나면 조심하세요 저 잘 컸습니다 뭐하냐 이거? 7레벨입니다 형 또 조만간 어 여기 형 1번 1번 오케이 다 뒤졌다 다 뒤졌다 뭐해 이거 오오 이렇게 센거 잡았는데 격 외부르기 안 돼? 형 바론 잡으러 가자 봉건이 형 응? 그래? 저기 바론 잡아야돼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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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바론 뭐야 이건 또 어 계속 쫓아오네 도망가 아 도망가다 걸렸어 슥 쫓아오지 마라 어 현수 이번에 레벨 잘 올렸는데 나 진짜 개잘할 나 지금 꿈이 좋아 지금 이번판 3색 3색 8렙 8렙 오케오케 야 다 죽여 그냥 형이 어떻게 알아? 형 관찰하고 있어? 그럼 너네 아직 안 끝났지? 형 형 죽었어요? 어 저도 그럼 따라 나갈게요 아니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 스킬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 나도 나도 이제 알았어 형 같이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아니 사람 엄청 많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죽었지?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 휴 돌리자이 네 지금 준비됐어? 하나 하나 둘 셋 펜스에 누르는거다 다행히 어 자 다시 아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막으면 빨라지는구나 잡혔어 잡혔어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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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신있게 이거 너 다 이길 수 없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 명 깔고 간다 아 근데 잘 도망가와서 애들이 아 너 자신있게 그냥 니가 다 이겨 지금 아 곱투기 하나 또 있다 빨라와봐 잡으러 가고 싶긴 해 지금 스킬셋이 좋잖아 지금 아 다 잡을 수 없어 저거 봐 아 아빠 손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싸우는거 2제2도 하하하하 작은 캐릭터가 유리하라 그러는 저거 아 그래? 멀리서 시비를 짜리 던지고 퀄 너같이 만들었냐? 하하하하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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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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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이제 죽는다 야, 옆에서 바로 옆에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거기 폭풍이야 거기 폭풍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형 오도 좋아 지금 어? 아직도 괜찮아 어? 아직도 괜찮아 나는 좀 많 아, 쫓아옴다 아, 잡았다 잡았다 1등도 못하는데 난리 났네 야, 종식아 우리가 보여주자 너나 나 중이야 통할 양이 지금 개쩔어요 지금 1등 1등 개쩌는데 지금 아, 니가 여기서 제일 쎄 그냥 그니까 집 제일 쎄다니까 그니까 집 제일 쎄다니까 어, 보여줘야겠다 잡으면 돼 그냥 어, 그냥 잡으면 돼 지금도 잡으면 돼 지금도 아! 나이소 뭐 뭐지? 마을랩팀 저들어간다 저 불꽃정량 저기 어? 침 잡게 거의 사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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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 너가 이긴다니까 아, 근데 폭풍 일단 폭풍 오니깐 어... 뭐야 이거 어... 너 갇혔거든 어, 어떻게 가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같은데 지, 명ی oh, 멈춰봐 H aan 머벅 어 생각 뭐, 진짜 멈춰봐... michi 어! 어, 멈춰봐 왼쪽에 더 높은 바위가 있어 현수야 위에서 공격한다 위에서 옆에 선반으로 가 선반 선반 한번 올라가 볼까 선반 우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선반 왼쪽에 선반 동굴 어떤데 옛날 조상님들처럼 형태형 잘하고 있어요? 네 선반 선반 형태형 왼쪽 동굴 왼쪽 그냥 꼬라방지 말고 선반 형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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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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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굴 막혀있네 아 아니 거기 거기에 맞아 거기 거기에 맞아 오른쪽 오른쪽 벽쪽으로 아야야 떨어지마 않네 1차 초실 1차 초실 뺨 아 이거구나 오오 포샤님 포샤님 아니 형 오도가 불편하잖아 이거 안되잖아 형 아 컨트롤 아 쿨러리님 레벨 되게 높았는데 아 쿨러리님 레벨 되게 높았는데 갇혔잖아 진신 안돼 아 이거 내가 잘 콧네 아 다 나오셨나요? 땡 포샤님 포샤님 살았음 포샤님 종수 한판 남들 한팔를 할 시간에 두판 할거 같은데 나 세판했는데 잘 하하하하 빰 서로 터트리니 꿔 효율적이야 아 포샤님은 진짜 오래생존하기는 하는구나 좋겠다 나도 세판 할걸 처음에 좀 이런식으로 가져가는게 좋겠네요 참고로 세판 네판째? 아니 나 지금 세판 죽고 영태형꺼 구경중 날카로운거랑 얘가 좋아요 땡기는거 좋잖아요 땡기는거 근데 그게 그니까 그런거 근접전으로 해봤자 어차피 길게일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애한테 죽어요 와 나 지금 넉대급이다 어 뭐야 저거 오 쎄다 쎄다 형 쎄다 아 쟤 2레벨이네 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근데 피하고 어 겉갈았다 겉갈았다 근데 지금 레벨을 올릴건데가 사람밖에 못죽여서 확실히 조그만게 좋네 근데 포샤님이 좀 오오 미쳤다 아 맞다 만화군을 씹었으면 바람 못쎄을거같은데 헛 잡았다 잡았다 저거 혼자 질질 빼긴 하네 아 주셨다 이거 오 잡았다 오 사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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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다 그냥 대가리 받고 다 죽는데 다 돌아가셨나요 이제? 예 따로 하고있나? 영태형이랑 나 빼고 다 된거야? 영태형 나 나갈게 역대급이긴 한데 아 그럼 나도 나와야겠다 에이 거짓말 역대급이란거 거짓말 같은데 아니야 잘 풀렸어 그럼 좀 아깝겠다 홀러리 서서 안되겠구만 조심하세요 종수야 너 다섯판냈어 아 다섯판냈어? 다 나왔어요 듀오 세명하고 한명 나눠서 하죠 듀오큐는 듀오큐만 잡히데요 따로따로 다 듀오로 해야돼요 듀오만 잡히는구나 한 명을 들으면 직박이형 없나? 직박이형 그거 안된다며 직박이형은 해설가시지 않았나? 공방 듀오가 약간 새로운 모습 나올거 같긴 한데 듀오라고 뭐 달라지겠어? 근데 한명이 혼자 아 잠깐만 한명이 혼자 돌리면 되기나 아 그러면은 안잡힌대요 2인끼리만 잡힌대요 그럼 1인키만 더 합시다 1인키만 더 하자 1인키만 더 하자 1인키만 더 할까? 1인키만 더 하자 하나 둘 셋 1인키만 더 하자 2인키만 더 missing 1인키만 더li 1인키만 더 type 나 안 잡히는데? 나 안 잡히는데? 아직도 안 잡히는데? 어? 그래? 그럼 그 세계관은 따로 일단 이렇게 잡혀보죠. 따로 잡혔네. 나는 대기시간 지금 37초, 38초인데 아직도 안 잡혔어. 동수야, 삭제해. 나 40초... 야, 일었어. 이제 잡혔네, 이제. 야, 이제 잡혔네. 영태형, 저희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관전할 사람 서로밖에 없어요. 그럼 포샤랑 나밖에 없나? 혹시 나랑 같이 잡힌 사람 있나요? 아니면 빨리 죽으면 2인 한번 끄면은 괜찮은데? 2인으로 하는 게 낫겠다. 2인이면 무조건 잡힐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네, 2인해야겠네. 다음판 2인해야겠네. 아니, 왜 나는 혼자야, 맨날? 아, 2인으로 해서 1인도 랜덤으로 2인을 잡히자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 그것도 좋다. 아, 뭐야, 잘못됐다. 나는 왜 맨날 혼자야? 이번엔 좀 따로 잡힌 거 같아요, 근데 형. 형이 MMR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그치? 나 높은 거 같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나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정정 MMR. 나 꽤 높은데? 형이 어디 갔지? 원래 기본 아니었나? 뭐? 좋아, 시작한다. 좋은 거 나와 주려. 슌라이크. 아따 많다, 사람. 아따 많아. 어, 은신 이거 줘, 은신. 스? 처음에 구석에서 파밍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생명체 쳤지? 이건 뭐야? 생명체 쳤지? 무섭니다 근데 내가 안 들려 아악 불진인가 이거? 딜이 없니? 아 그럼 갈 수 있을까? 어 방패 막은 다음에 이거 어 죽였다 사람 많은데는 아 여기 딱 다이빙 했어야 되는데 아 맞히지 못네 뱀 뱀 너 죽었어? 저 방금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 성에 그 스트롱가드 성에서 3명 만나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앞마당에서 파밍하기로 할 때 거기가 좀 빡세여 어 스트롱가드 통이 좀 빡센거 같아 근데 거기가 제일 빨리 랩업되긴 한데 나 스트롱가드 손들어 아 근데 통을 써버려가지고 약간 구석부터 파밍하는거잖아 아 여기가 100으로 치면 밀벨에 밀터리가 있어 아 영태형 위치 좋다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리네? 잠깐만 오케이 1등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어 미친 나 거의 혼자 파밍할 수 있다 어 좋은거 먹었다 아니 뭐 먹지? 저거 저거 좋아요 저거 이거 좋아? 네 근데 이걸로 바꾸자 어 그 그 저거 보라색 방패도 빼고 저게 우적 방패거든요 어 저 노랑 방패가? 저게 저 보라 방패 보라 방패는 침묵 방패고 아 그래? 저거는 스킬 씹을 수 있어요 형 오케이 이동할때는 응량이 되게 잘한다 그래 스킬 읽어봤는데 그냥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읽었냐? 스킬 읽은 것 뿐인데 아 그게 읽었어 읽었지만 잘하는거야 아 읽었지만 안하는거지 어 읽는게 참 어려워 아 아 아 아 많아지 저거 갱플 어 어 동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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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동재야 지금 협정 종수야 죽었어? 나? 아니 나 안죽었지 아 다른거 걸린거야? 다른 아 형 위에서 파밍했어요? 응 어어 나 지금 완전 여기서 지금 1왕이야 1왕 우리 파밍 잘 됐는데 이러면 때릴만한게 없네 근데 나 거의 그쪽에서 혼자 파밍하고 붙이는거 거기가 갈거면은 저 마을안에 저 마을안에 파밍했겠지 지지지개야 이거 호드그런트 저주로 가야겠다 거기가 아마 다 파밍이 못되면 그래 거기가 아르고로크가 못많은 지역에 자 중기신에 돼서 만나자 잘 커서 만나자 잠깐만 아 귀여워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열나맞지 여기가 약간 스트롬가드 호드의 스트롬가드 호드의 스트롬가드 굉장히 깔핍되제 여기 사람 개맞을건데 1번 스킬도 꽤 괜찮다 어디갔지? 은신인가본데 어디갔지? 이동기를 무조건 한두개 챙겨야되요 그죠 생존기 저거 나이트 페이인가? 딕코를 딕 페이 좋더라고 디코를 끄면 괜찮아 얘도 넣고 이번에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좋다 템템 에이 유지시간이 너프 먹은거에요? 인감이 원래 90퍼였는데 50퍼로 와 너프면 너무 많이 먹었다 동재야 근처에 있냐 나랑 근처에 아직 중월표표 어 거기 앞 거기 없어요 저는 어 불 불 중월표표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이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이거 형 영웅도 있는데 방금 아니에요 유지한 녹음 슈아 이렇게 해야 되나? 무조건 이긴 형 그냥 아이소 아 또 찌질거리네 무조건 이긴 무조건 이긴 나이스 무조건 이긴 геро 뭐 이렇게 안 주고 조작 이렇게 됐어. 어. 이게 여기서 들리면서 여기로 들어가나. 얘도 잘한다. 얘 3레미. 얘 3레미. 얘 스킬로 보면 그냥. 겁쟁이. 겁쟁이 형.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었어? 내 여기에 있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 기절이 워낙 좋아가지고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요? 날받아. 저 3번 스킬이 형 지금 개삭이에요. 여기서 소리가 나 나서 그런 것 같다 이거 꺼볼까?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먹고 아 되려나 이동기가? 이쪽이 아니야 반대야 아 아니 아빠야 아니 아니야 그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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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고 잠깐만 물 먹고 올라가 집착하게 왼쪽이지 왼쪽 이동기 많아 이동기 많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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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틱치키틱 나! 같은데? 아니 이게 직체 아니 형이야 형 잠깐만 형 저 봐봐 형 폭풍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형 틱틱틱 폭풍 쪽으로 걸어가고 넘치면서 와 졸라 센 살았다 살았다 와 살았다 왼쪽만? 오 아아아아 핸드 안에 그래서 잡았잖아 아 뭐야? 폭풍 아픈게? 아 이제 깨달았네 괜찮네 여기서 들어가서 이 앞에 여기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나 나가? 근데 게임 소리는 왜 안 들어간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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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때? 나이스 잘한 잘한 사람들만 살았네 기다려 보지만 기다려봐 그래 아 이거 일단 도망가야겠다 이인하면 친구 초대를 해야 되는 건가? 몰라 잠깐만 잠깐만 이인은 솔큐로 돌릴 수 있는데 램덤 팀원이랑 한 명이랑 같이 잡혀요 아 친초는 못 해요 이거? 친구 불러서 두 명이서 할 수도 있고 이인을 모르는 사람이랑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 이인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러게 되겠다 야 그러면 옥양아 우리 이인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아 해보죠 형이랑 저랑 그럼 아 근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못 나오겠구나 그치 아니 형이랑 나한테 나 파티를 하고 하시면 돼요 둘이서 파티를 하고 나오면 돼 나 파티 초대했거든 아 아깝다 오케이 아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파티 초대? 내가 초대했는데 안 갔냐? 왼쪽에 친구 초대 뭐 누르시면 초대 와 있을 거예요 공양이 어 저 살아있어요 아 이겼구나 아 오케이 어 형이랑 나랑 캐릭터 바뀌었다 이거 왜 블루드랩프냐? 더러운 브레일이네 원래 브레일로만 해 아아 아 들려요? 네 어 들려 2인으로 해요? 2인으로 같이 돌리자 좀 기다렸다가 2인으로 2인으로 돌아가시면 같이 돌리니? 슥 아 나 이것도 4강신 하겠는데 이번판? 어 좋은데 근데 2인으로 하면은 그 떨어지는 것도 같이 떨어지나요 같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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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명 다 죽을 때까지 탈락 안 해요 아 오케이 네 부활시켜줄 수도 있어요 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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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 이거 브레일말고 피격점이 너무 큰가 브레일이 조그만게 유리한거 같긴해 노웅이 겁나 많던데 어 상자 상자 노웅이 키가 작은게 왜 좋다라고 하는거냐면 조그만한 지형지물에도 몸을 숨길 수 있어 아 그러면 타겟팅이 안되거든요 맞어 맞어 오 파란색 뭐 먹었다 희귀 나 노웅이 나이스 나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번판 문제 강 나온거 같은데? 이번판 좋아요 어 아 그래요? 둘 다 살았어? 조합이 둘 다 살았어요? 오 전 죽었어요 전 죽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노웅으로 하고 수염도 다 밀어버려야지 안 보일라고? 어 눈썹도 흰색으로 하려고 진짜 역겹네 와 포션이 8레벨이네 피부색도 완전 보호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봐봐 이거 원거리랑 돌진 은신 무조건 좋아 떨어져서 은신 빨리 파밍하고 기계 노웅 진짜 개 역겹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 누가 다 쓸었다 이게 건물 안에 숨어있을 때 죽이면 되겠다 얘는 주격인데 근데 잠깐만 한명 더 있어서 도망가야될듯 오 잘 잘 폈다 아 진짜 개역겹네 야 9레벨이야 9레벨이야 도망가 거의 끝나가심? 몇 등임? 오 야야야 먹물 개사기네 못 움직이네 이거 지금 열두명 나 오케이 난 탑10 안에 넣음 어 진짜? 종수가? 아 형 저 지금 장난아니에요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솔직히 믿기진 않아요 형 철수 형 믿기야 내가 거짓말 하겠어? 우와 어깨 커트 아 쒰끼마 종수가 MMR이 엄청 낮은가 보다 집게 할래 엄청 높으니까 이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안 만나긴 해 안 만나긴 해 혼자 걸린거네 그래서 쒰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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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짜네 9명이네 아 그럼요 점프 오 종수 형 스킬 잘 먹었는데 받아라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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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따 카우팔팔 죽었다 엘사 좋았고 엘사 좋았고 엘사 좋았고 죽었잖아 막 누르잖아 막 누르고 쟤가 그냥 센거에요 막누르고 9등이잖아 아 9등이잖아요 아 또 막누렀잖아 엘사는 썼는데 엘사 누르구 형 엘사 누르구 형 폰잡이 다 잘라가서 강하게 만든 개조인단 못누르고 준거보다 낫습니다 그래 그래 엘사 눌렀잖아 한잔에 그래도 형 9등 했잖아요 그래 9등 9등 잘한거지 9등은 잘한거지 누구 남았어요 이제 동재 지금 각 좋습니다 동재 1등 각이야? 어 말로겠네 느낌 좋은데 얘 잡을 수 있을거 같고 아 근데 쟤는 좀 잘하더라구 좀 좀 해가지고 그전에 잘하더라구 포리션이 한 150시간 했다면서요 지금 150시간? 그렇게 많이 했어? 어쩐지 어쩐지 10시간 빡세게 하네 어 주토피아 동재는 9등이네 여기서 죽으면 나랑 똑같네 아예 큰거 아예 큰거 아예 큰거 아예 큰거 아예 대놓고 아예 대놓고 쟤가 저기 스킬셋 좀 빡세게 놨다 갈고리 있어서 갈고리가 좀 에반데 갈고리가 좀 에반데 아 좀 잘하는 사람은 갈고리가 타기 같다 진짜 역겹다 이거 갈고리가 좋은거 같아 갈고리가 좋은거 같아 이걸 진짜 잘 써 잘하는 사람들이 저게 잘하는 사람들이 근접해요 근접이 제일 세가지 아아 저거 갈고리 타겟팅이야? 아 타겟팅 타겟팅 타겟팅이야? 아 어떻게 이제 인큐 누가 안 끝났어요? 뭐 한 명이서 들리자고? 한 명이서 알아서 팀 계획해? 아니면 파티를 하고 이게 잘 안들리나봐 그러면은 파티 아 형 들림 병건이 형 들림 어 들려 들려 다 끝남? 다 끝남 다 끝남 네 2인큐로 와 제가 사다리 탈까요? 혼자 돌리자 사다리 타 사다리 타 옥냥이가 사다리 타 네이버 사다리 갑니다 이거 아 그 팀도 그냥 짜버려 거기서 1-2-1-2 해가지고 어 팀 짜버릴려고 그냥 나랑 팀하면 진짜 개이득인데 진짜 개이득 1등 못 볼 수 있으니까 나 저는 양보할게요 오덕님 영태형 하하하하하하 연수 병건이 형 아 근데 오덕님은 개잘하는 거 아냐 오덕님 실력을 못봤네 오덕님 나 나 우리아이 어 가봐 가봐 나랑 오덕님 현수 혼자 해라 어 아 오케이 병건이 형 제발 병건이 형 그리고 퍼션이 형 아 네 영태형 종수 형 아 영수 형이야 나 포션 님 홍태형, 종수형 어, 나 준비를 해드릴게요 왼쪽에 친구 초대 눌러서 초대하시면 돼요 어, 나 종사야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어? 뒷싸게 했어? 난 형 돼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돼 있구나 공략이 형님, 제가 초대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 하필 엘사네, 아... 아, 좋다, 좋다 하필 초대 어디서 돼요? 어디서요? 왼쪽에 친구 초대 칸 눌러서 초대하시면 돼요 왼쪽 초코맛디스 제가 초대해드렸어요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준비되셨으면 얘기해주세요 아, 준비됐습니다 아, 갑니다 자, 인큐 하나, 둘, 셋 눌렀어, 눌렀어 눌렀습니다 오케이, 바로 잡힐, 바로 잡힐 어, 안 잡혔는데? 혼자라 그런가? 너, 너 왜 그, 혼자 잡아야 돼서 친구 찾아야 돼 아, 혼자라 그래, 혼자라 그래 아, 꽉 차 있는데? 오케이 깃발, 깃발, 깃발 깃발, 깃발 깃발로, 깃발로 오세요 어, 철수형 있다, 철수형 있다 어, 영태형, 영태형, 오케이 철수, 오케이 아, 현수야 혼자 해야겠다 아, 저 혼자 이거 왜 안 잡혀, 이거 춤춰, 춤춰, 춤춰 오덕, 오케이 아, 티바실 분 아, 현수야 해봐 일단 아, 티바실 분 홀러리님, 마음을 곱게 썼어야죠 아, 현수야 너 MMR이 났나 보다, 개못해서 아니,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가 같이 내려가나, 이거 그러면? 형자된 사람은 아, 같이 내려가네 아, 같이 내려가네? 자, 정의로 가자 형, 형, 운전해 주세요 형, 형 운전해 주세요 정수야, 목을 망쳐버려 목을 망쳐버려 형, 형이 운전이에요 나야? 어, 레벨 높은 사람은 운전일 텐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잡아 잡아 어, 뭐야 이거, 파장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아, 그런 거 같아 제가, 제가 초대드려가지고 웅향이님 운전하는 거 같아 뭐야 뭐야 중계 들어갑니다 여영아, 파밍을 따로 하는 게 낫죠 형 2개가 안 나오잖아 왕은 같이 하는 게 낫 저 같이 들어와서 뭐 따로 할 수 있으면 따로 하는 게 베스트기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줄까요? 잘하는 사람이 먹어, 잘하는 사람이 으혜혜혜혜혜, 여기 포올랭님인데 오우수야, 입구에 한 팀 있다 내가 먹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누가 나 때리고, 누가 나 때리고 있어, 형 살려줘 빡이예요 잘못하셨어요 도망갔어 종지야? 아 나 백인대장이 나 때려 종지야 손하냐 백인대장이 나 때려요 자기장 온다 자기장 철면수심은 그냥 몬스터한테 죽게 생겼어요 오지마 오지마 이거 뭐야 오덕님 나가자 여기있는데? 여기있잖아 하지마 정수야 에이 참 놈하네 와 철면수심 나가지 너무하겠네 30중중에 29등 어 저기사람있다 여기있다 백인대장 미수형이랑 진짜 싸우자 싸우자 아니 영대형 이거 보면 어떻게라 좀 정해놔 얘부터 나볼 옥냥이형 환법하자 누구살았어 느낌있게 땡해 형님 역시 잘하시긴하네 형님 느낌있게 한다니까 형 도망간다고 했는데 왜 죽었어요 너 도망가라고 나 죽는다고 스킬이 다 없었잖아 한번 뺄께요 나는 그래도 백인대장 방에 숨어있었는데 쟤네가 찾아왔어 왜 동전이 안되지 아 협공이 와가지고 왜 협공을 하는거야 희사하게 협공이 우리 다 죽어 아 포샤님 죽었네요 옥냥이 있다 옥냥이 아 좀 운이 없었다 아 옥냥이 지금 오덕님 저기 등에 엎혀가지고 혼자 신났네 아니 딜량보시면 저 꽤 딜했어요 아하하하 1냥이 어딨어 아니 내 맘쪽에서 여기 밑턱이 있어 옥냥이랑 오덕님이 죽이러오더라고 시작하자마자 그럼 다 죽었나? 뭐 아무래도 약간 아는 사이인데 굳이 멀리서까지 뛰어올 필요는 없는데 난 도망치셔가지고 갔어 멀리서와서 죽이더라 양심에 펀렀어 약한 사람은 자꾸 렉냥이 지사하게 없는데? 다 죽은거 같은데? 약한 사람 아니야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형 아이스 프린스 있다 어 오정님 제쪽에 누구 있음 철수형 너 필드에서 나 만나면 숨도 못 쉰다 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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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론쪽에 지금 증오의 파편 두 명 있거든요 어그로 끌리지 말죠 경선실 나요 경선실 돌아나니까요 아 증오의 파편을 안잡아? 아 꼼수 플레이 아 상남자 플레이 오랩 오랩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중오의 파편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헤드셋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안 죽는데 압라인부터 압라인부터 게임 소리는 괜찮은데 디스코드가 러나나 손도 했는데 오오 ark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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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벙페 오오오 돌아오면서 November 버스복을 투자를 Durham 워SHIG가 총폐에서 왕광은 솟 dignit 오 잘하시는데? 잘 맞추는 거 같은데? 와 응용이 잘 시시네 몇만 턴 줄 알았는데 좀 생각을 해 어 수영이랑 약간 반대돼 아니 이게 지금 점프해서 내려치기 어때? 안돼 안돼 안맞어 안맞어 가죽이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게 소리가 엄청 세게 들어가요 빨간 줄까지 근데 괜찮다고 하대? 그래서 왜 내가 괜찮을지? 아아 바닥을 피해야지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못살려 못살려 못살리네 죽어 다 죽어 2대2는 근접을 해야되네 그러게 2대2는 근접이 많네 쓸어 피크가 떠났다는데 들리는 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기절 좀 빡세다 우리 사납한 피크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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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너무 굳었다 에이 까비 오늘 시작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럼 현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하고 현수는 현수 걸리면 다시 돌리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현수 네가 팀 할자로 골라라 한 명 그게 낫게 그 정도 걸림이 있어야지 옹냥이 한 판 할까? 너랑 너랑 한 판 해 괜찮은거 같은데 옹냥이요 한 판 가자 현수 형이랑만 아니면 돼 나는 사실 그들끼리 아주 잘한다고 난리났다 클래스 있는 사람이랑 하고싶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분 고릅니다 가세요 고! 파티를 어떻게 깨야 돼? 몰라 동전이 하나 파티 파티 나가는 1위 누르면 되는 아 파티 떠나기가 있네 우클릭하면 우클릭 이게 뭔데? 용수 형 혼자 하셔야 돼요 오케오케 오일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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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풍침 오케 나랑 영태형 31526 31526 너 배터리 택은 뭐냐? 아이리스 뭐 그거야? 아이스 프린스 이거 지스코드에 적어놨어요 레디 7초 보냈거든 형 어? 제가 받을게? 지옥의 디오래 지옥의 디오 정권이 잘해 정권이 잘하잖아 너 나는 잘하는데 자꾸 시청자들이 그 뭐지? 메이플 무료달팽이라고 메이플 무료달팽이야 자꾸 동전만 주워먹고 영태형 저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질거에요 메이플 너의 무료달팽이야 형 나 파티 왔어? 준비됐어요? 나 초대 좀 해줄거야 메소만 먹어 메소만 정권이 안 되지? 종수야 혼자면 시청자라도 껴라 됐다 형 잘 어떻게 껴? 매니에 올려봐요 형 현수야 아닌가? 나 파티초대 보냈거든? 매니로 올리세요 매니로 매니로 올리세요 매니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노음으로 줄여 노음으로 줄여 지금 바꿀 수 있어? 그럼 오른쪽 아래 외모설정 시청자분을 친추해서 어 그래야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 명은 같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관계 없습니다 나 기계 노음으로 바꿨어 그럼 어쩔 수 없죠 노음 듀오 가자 좋은데 기계 노음 좋은데 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고고 하나 둘 셋 다 준비됐습니다 두오를 안 하고 하면 좀 오래 걸리나? 그러면은 뭐 아 그러네 두오는 다 둘이 같이 하는데 혼자 하면 혼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 저 설수야 중계하시죠 아 그럴까? 그래도 되고 일단 큐 돌렸으니까 잡히면 또 해골 해골로 오십시오 형님들 갈린 것 같은데 어 우리 안 잡혔는데 어 갈렸나? 어 우리 안 잡힘 저도 안 잡힘 나도 안 잡힘 너랑 나갈까요? 어 나가자 나가자 떠나자 떠나자 떠나? 우리 취소해 취소? 취소? 취소 한번 해보세요 취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두오 그래 잘리면 그냥 취소하면 되네 난 아까부터 취소 한번도 안 했는데 아직도 안 잡힘 혼자 한 사람이 없어 아니 혼자 할거면 1인큐를 잡겠지? 그러긴 해 종수 형이랑 같이 잡혔으면 좋겠다 아이 그럼 너 어 왜? 나 왜? 어떻게 해? 나 잘해 잘하긴 해 금사카 그래도 구둥했어 막누르긴 했지만 뭘 막누러요 형 정수는 거의 말해야지 예시 안 누르고 자기도 얼었지만 뭐 괜찮았지 어 큐가 안 잡히네 갑자기 이 큐는 좀 안 잡히네 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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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잡혔다 우리 팀은 아직 안 잡힘? 어 우리 안 잡혔어 어 잡혔어 잡혔어 우리도 잡혔다 아직 널널한데 아직 좀 널널한데 어 좋아 다 잡혔다 이러면 어 좋아 다 잡혔다 이러면 우리편 누구야? 우리편 누구야? 우리편 에반이야 에반이 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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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수야 오케이 좋고 오 좋잖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반씨 하하하하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어설픈 팀원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맞을 수 있어 그게 종수형 종수가 생겼다 종수야 너네 팀원한테 미리 사과해 왜 사과해요 나만 믿을 문제지 선사과해 선사과 하하하하 철수형도 잡히셨네 나 지켜 나 지켜 나 지켜 나이스 영태형 저만 믿으세요 형주야 이거 이만 운전하는거다? 아 그래? 어 카티장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거다 맞다 칭참해 네가 운전하는거다 제가 운전할게요 바로 떨어진다 어 야무지게 한번 떨어진다 큰 놈한테 꼬라박아버려 큰 놈한테 또 꼬라박아버려 큰 놈한테 제가 제대로 꼬라박음 어 근데 사람 사람 너무 많은 많지 않은대로 왜냐면 2인큐라 애들이 그냥 무조건 죽이려오더만 1인큐랑 다르다 형 쌈 자신있지 우린 사람 많은데로 떨어진다 아 그럼 아니 아니 현주야 잠깐 잘생각해봤어 내가 아니구나 무조건 꼬라박음 나 아닌데? 형인데? 형이였어 형이였어 오케이 자 퍼져서 퍼져서 네 어이가 잘한다 잘한다 이 사람 잘한다 오케이 2랩 한개씩 넣어 오케이 저 안에 안에 저거 아라시군주 야 여기 잘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다 야 너무 잘 떨어져 오 너무 좋다 형이? 정의 잡아야 돼 네뒤에 한명 내 뒤에 한명 내 뒤에 오케이 가는 중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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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잡아 오구 오구 보는 중 나 좀 따라가 볼게 어 힐하고 있어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오 안 따라갈게 오케 간다 간다 이대일이야 이대일이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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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왜 맨날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럽기만 해 시끄럽기만 해 봐봐 오토바이 타고 어떤데 봐봐 봐봐 오케 갑자기 조용해진거 보니까 플러리 죽었나보다 오 좋아 조작주가 조용해진거 보니까 아주 그냥 형 술 맛있어 여기 한팀있다 여기 한팀 형이까지 맛있었잖아 현수야 조용히 해야죠 왼쪽 왼쪽 멀리에 사람 하나 있다 예 딸피 먼저 올게 네 까비 잡았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먹으면서 무조건 이게 있네 멀리도 있네 스톤 오케 왼쪽으로 이거 있네 왼쪽으로 잡아 잡아 왼쪽으로 무량 먹이고 누구보다 안전하게 해야겠다 왼쪽에도 사람 있고 왼쪽에도 사람 있고 독수리 한번 잡고 아까 아까 오른쪽에 하나 집도 오른쪽에 한집도 오른쪽에 한집도 네 저것도 잡고 어 회오리 빠졌다 회오리 빠졌다 회오리 빠졌다 회오리 두개라 우리 의기소침한다고 위로 갈까요 위로 들어갈까요 그냥 못한거잖아 흐흐흐흐흫 한판에 못할수는 없어 지금 못했으면 이제 의기소침한다고 독수리만 잡자 독수리? 공 잡을까 저거 쌤가 저거 짤 짤 넣어놨어요 곰 안쌤요 잡목들은 다 안쌤 어 지금 소풍이 근처야 지금 소풍이 근처야 오케 뭐야 호접이잖아 고고 따라가 X4 토플리 온다 가자 독수리 잡으면서 딱 가면 되겠다 좋아 좋아 따라가 X4 아 너무해 X2 어 이거 다 불이라 왼쪽쪽 안 비는구나 위쪽쪽 안 비는다고 해 기다려 봐 야 너 물량 먹으러 야 너 물양 먹으려 아니 아니! 어 미안해 잘 살아놔 아니 할 수 있어 봐봐 컨트롤 보여줄게 아 이쪽에 와야돼 아 이거 털렸다 아 이쪽에 와서 쿵룰빙을 돈 다음에 쟤네 개손해야 이거 반대쪽으로 가다 쟤 오 그레이드 기절로 이렇게 딱 먹여봐 어 일꾼 일꾼 쟤네가 형 못 자면 개손액이긴 해 아 완전 털덕이야 스쿨에 가만있게 됐다 시간 많이 끌었다 딴 형이 그리프 큰 거 있다 오케이 깔게요 덴사리 나왔으면 제가 먹을게요 이거 소용돌이 쓰세요 덴사리 저기있어요 저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제꺼 소용돌이 드릴게요 응수형 봐봐 응수형 되게 잘한다 이거 응수형 되게 잘한다 이거 응수형 원래 같이 올라요 내 팀원 지금 뒤에서 나 따라오고 있잖아 아 에반이구나 야 그리핀 있어 조심 나 상자 까는 중 오케이 그리핀 어? 그리핀 갈게 아 어 앞에 상자 어 앞에 어나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야 폭풍 온다 폭풍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저 근데 이거 하나 마시는데 어 포풍 세다 어 근데 이거 부활할 수 있는거 아닌가 팀원 부활 가능이라 써있는데 잡았어요 잡았어 일단 잡았어 한 명 한 명 한 명 저 지금 회복 줍시다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죽으니까 내가 너 살려줄걸 필따길 필따길 헤헤 형도 죽었을거야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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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막다 막다 들어왔어요? 어 뭐 있다 형 폭풍 온다 형 폭풍 엄청 죽였는데 이게 스케줄함이 좋네 가자 가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벽에 맞고 있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이스 여기 사람이 있다 보스만 잡은건가 얘 쪽에 사람있어 어 사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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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오랑 뭐하세요 나갈게 형이 있는 데로 갈게요 저 사슬이랑 은신 사슬은 신 사람있어 사람있어 저 형 있는 쪽으로 갈게요 나가는 중 나가는 중 누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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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따라갔는데 뒤에 따라와요 누구나봐 실어주셨거든요 어 6렉이네 병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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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고ผม 병건이 형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아 어 빨략 병건이 형 다시 병건이 형 PT 팀웍이 데게 잘 맞는데 아니 삼자를 안까도 드디어 영혼의 듀오를 찾았나? 에바님이랑? 너무 잘맞는데? 형 나 살려주기 다시 돌아가세요 시체 위에 서있으면 돼 갔어요 갔어요 갔어 갔어 묘비 묘비 형 그냥 가 그냥 돌아가 그냥 돌아가 가지마 시체 주변에 7렙이거든요 안 보인다 시체가 폭풀 때문에 안보이는데 들어갔다와볼까 버리셈 버리셈 그래야겠다 어 위에 맥주 하나 빠졌어 어우 나 그겄다 CO, CO, VOC 맥주 빠졌거든요? 룩 어딨어? 왜 시체가 안보이냐? 여기 너무 크다 형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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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 노력은 했땡 노력은 했땡 노력은 했땡 노력은 했땡 해골이 해골이 여기인데 어 살았다 뭐야 다 죽었어? 영태형 살았네? 영태형 살았어 영태형 살았어 해골 아 해골이 네임드봅이야 형관아 나 네임드봅 그쳐있어 하하하하 아 저 해골이 죽은거 아니에요? 위에 박터진다 박터진다 위에 어쩐지 없더라 하하 와 여기 박터진다 빠지셔야 돼요? 영태형 영태형 잠금 위치 괜찮은데 이거 거기 숨어만있어 잘 숨어기시고 개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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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쩔 수 없어 아니라니 배틀 로얄지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홀로리사와는 사람 죽었죠? 하하하하 네 죽었습니다 옹냥이도 죽었네? 아아 명맹하게 싸우다 죽었어요 투투하는걸 일으켜요? 아 잘하는겁니다 돌에 사는게 잘하는거지 이게 맞아 좋아요 어 개 치열해 영태형 근데 방 빼야돼 이제 와요 지도 오는거 봐 아 이동기를 하나 더 먹을걸 은신같은거 가지고 집주인 제쪽 와요 이제 핫10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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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고 빼버리긴 아이템 먹고 빼버리긴 오 아이템 아 좋다 고라색 고라색 아 걸렸다 어어어 아닌데 형이 이겨 형이 이겨 쟤네 싸울만해 쟤 폭풍이 있어 죽여 죽여 6렙 6렙인데 6대6인데 6대6인데 6대6이야 형이 이겨 형이 이겨 스킬 빠졌잖아 쏠올만해 도라색 오케이 가로 가로 깜수 킬 잘 넘어 죽여 형태형 죽여 형태형 죽여 형태형 죽여 아아 형태형 죽어 내가 보자마자 죽었어 터져버렸어 아니 저기서 뭐 누가 또 던졌어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나이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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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같다 존재, 존재이 땡이네 지금 몇 명 남았지? 남은 무대 4개 네명, 네명 아, 이거 어부지리하면 1등 각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워낙 좋아서 전시야 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조절하면서 하고 있어 재밌다 이거 캡쳐보드로 빼고 어렵긴 해, 어렵긴 해 우리 에다님 영혼의 듀오였는데 잘했는데 그 사람 하필이면 그분 설명서 좀 걸려가지고 형, 되게 잘했어요 우리 우리 한 세 팀 닦아먹었음 에다님이 1등할 중자였는데 어, 까비, 어, 큰일났다 어, 뭐야 근데 괜찮아 올라갈 수 있어 어, 괜찮은데? 은신, 그림자 은신 먹자 은신을 바꾸나요 근데 왜 1렙짜리 된소리를 먹는거야? 4렙짜리 1렙두 어, 견제용 견제용으로 하는거야 아, 잠으로 온다 잠으로 온다 아무도 없네 저기 뒤에 있잖아, 2명 어디? 아, 2명 오는구나 쫓아온다, 쫓아온다 말타고 쫓아온다, 말타고 어, 레벨업 아까비 어, 내 시체다 하하하하 아이씨 남은팀은 어딨지? 어, 잘 도망치셨다 남은팀이 저기 언덕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오덕님만 쫓아오는데 얘네는? 혼자 떨어졌으니까 이 악물고 쫓아오는데 혼자 숨어있다가 도망치는 척해서 좀 해도 되겠다잉 어차피 4팀밖에 없어가지고 어, 언덕에 2명 저기 이럴때 그거 좋던데 나뭇잎으로 변신하는거 매복 어 매복 그 평생 유지에요? 안 도망가면? 가만히 또 계속 변신해 있던데 오오 근데 나 변신해도 막 때리던데? 그니까 때리더라고 걸려가지고 타겟으로 맞아요 노타겟 기술으로 맞아요 걸려가지고 어 변신한채로 돌아다니셈 여기다 저기 아니 그럼 걸리지 풀이 움직이는데 알려주면 안되잖아 못볼수도 있어 너 야 우리나무 못보지 이거 맞네 저기 파란색이 저기 보라색이 보라색 팀 개맞네 진짜 저기 군대가 4명인데 맛있어보이긴 한다 저거 고등어가 좋은가 보다 어 오덕님 지금 먹어버리기? 보라색? 별로 마찬가지 없지 오오 와 오 오 어 오 오 레벨이 높아서 레벨이 높아서 노달지다 노달지다 끼옷 와 이해들 랩업 안해? 끼옷 마라구슬 빵이에요 오 서로 날리기 피해버리기 피해버리기 오 동무치기 오 동무치기 좋은데? 동무치기 좋네 오오 기절 좋았고요 기절 좋았고요 와 이거 스킬 적중률 한 명이야 스킬 적중률 미쳤고 오 동무치기 동무치기 좋네 저거 빵이 오케이 뒤에 있다는데 다 맞췄다 다 맞췄다 아 어 튀어야겠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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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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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점 좁혀져 점점 좁혀져 안 돼 점점 좁혀 오 죽었다 여기 뭐야 노다지다 지금 싸운다 짜렀다 빵이 아 맞았으면 됐는데 오케이 이거 다 먹으면 렙업하지 않을까 1대1 1대1 피가 너무 없다 피 피 폴이 될 거 같은데 안 났네 아 피했다 저거 아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아 죽었다 아 까비까비 1등 아니면 다 똑같죠 1등 아니면 다 똑같지 맞는 말이긴 해 아 된소리가 있었으면 나도 깝이다 아 나도 된소리만 있었으면 아 된소리가 싹이구나 저게 힐을 끊을 수 있는게 되게 싹이거든요 아 맞어 맞으면 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막나치기도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져있을 때 맞아 맞아 추노하기 좋은 그래서 된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한방 그거 쏘는 거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인 돌리고 죽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걸로 하죠 그럽시다 그럽시다 도용히 그냥 뒤꿔 못하는 순서로 나가기로 하죠 아 뭐야 진짜 좋은거 같아요 우리 3시간 48분 했어 아 진짜 진짜 도용히 나가주세요 그냥 도용히 나가주세요 그냥 목소리 조용히 그냥 그냥 뒤꿔 나가세요 그냥 도용히 그냥 숟가락이 남아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내가 왜 2인으로 돼있지? 흰 게 없어 그냥 뭐 지금 돌려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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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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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진짜 진짜 퇴근임 진짜 뭐 그냥 뭐 이런거 없어 지지거리죠 운이 없었다 나만 죽인다 이런거 없어 형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현수야 너 진짜 이번판 기대해라 필드에서 만나지 마라 재밌겠다 진짜로 형만 보면 죽이 될거야 동주야 플로리는 한번 불러야겠다 우리가 아 그니까 야 새끼야 너 나와있나 약간 굉장히 NG하네 어 형님 제가 교육시킬게요 아 조심하세요 아 아 나 지지식때문에 1등 못하는거야 사실 너끼 너 이 새끼 형들 앞에서 이 새끼 이거 몇살이 임마 그리고 이게 스킬 때부터 소리가 줄라 키더라고 좀 이상해 와 한살 차이 한살 차이 89면 몇살이지? 서른여섯 서른 이제 여섯 준비됐어요 갈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돌렸어요? 레츠고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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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습니다 난 안잡혔는데 어 안잡혔어 아 풀방됐어? 풀방됐어? 잡혔다 잡혔다 몰라 아직 52 52 56 56 안잡혔다 플러리 플러리님 오케이 여기 나있고 나 안잡힘 종수 나있고 나 잡혔다 스톤키 나 안잡혔어 아 치가 피도 좋은데 막판이니까 그러면은 리방할까요? 리방합시다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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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샤 자 다시갑니다 경기 떠나기 자 경기 떠나기 경기 떠나기 경기 떠나기 자 준비되셨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나 참고로 벌써 4렙이에요 5 정수 오오 정수 오 정수 나 안잡혔어 나 왜 안걸리는거게임 왕냥이 안걸렸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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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어 잡혔다 잡혔어 옹냥이 갈린거 같기도 하고 해적으로 갈게요 통월양님이랑 어? 나 없어! 아무도 없어 여기 종주형 더 있어요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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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하고 뽀르띠아님인데 나간? 내가 왔구나 내가 땀 나라에 땀 나라에 땀 나라에 땀 나라 같이 만나기 힘든데 MMR이 다른가봐 종주형이랑 저랑 비슷한 수준 자 갑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자라는 구간에 와버렸네 나도 걸렸다 다 걸린거 같은데 이건 된거같아 이번에는 여기 있을듯 57 58 종수있다 종수있고 영태형있고 플러리 하나 왜 안잡히지 쟤가 먼저 돌려볼거야 자 나가 나가 막판에 막판 안걸리면 어쩔수없어 안걸리면 어쩔수없는걸로 하자 안걸리면 하나 둘 셋 안걸리면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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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어 잡혔다 잡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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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잡혔어 아 철면수심 등장에 이렇게 든든할줄이야 철면수심 있어 보인다 보인다 철면수심 꼴등 꼴등 닉네임 철면수심 다있다 다있다 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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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저저 있음 나 봤음 여기있잖아 앞에 가봅시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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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겉쟁이처럼 숨어있지말고 오래 미상은 다들 하시죠 오케이 오래 미상 남을 따라와 한명이 안들어와 생겼나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케 가자 가자 그냥 59명이체로 안해 귀여워 귀여워 한명이 끝까지 안들어오 아 포션님 이거 칼킥 총이잖아요 총이 좀 더 그 사거리가 좋나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전부 이 평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생긴거만 다른거 아시죠? 아 시작 시작 사거리가 폭발한다 모르겠네 모션이 다른거구나 죽으면 쭁얼대지말고 인사하고 스쿨하게 나갑시다 중얼대지마 어째껏 저쪽하지마 디스포스 그냥 끊어주세요 제발 나가 그냥 중얼대지말고 뭐야 누구야 현수경 해주세요 어? 나는 도망가야지 주리 싸워 아 어디에 보자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사람이 아들 현수경 거기 한명 가요 아래? 나한테 와도 근데 내가 이길만 해 아아 지금 나오라고요 나오라고요 아 여기 또 사람이 있다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싸워야겠다 사람 개많긴 해 사람 개많긴 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죽었네 너 도망가네 걔 빠졌어 제발 가 간다 아 씨 완전 손해받네 초반에 뭐야 이거 다음 콩닥 그 사람 빠졌어 오케 찍어버리 땜 땜 땜 땜 땜 땜 땜 땜 지직 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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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난 아니지 벌써 4렙인걸 첫 장매 있어? 있어요 있어요 아 저 있어요 누구지? 오덕님 아 1레벨 치었나 보다 약간 연습경기에 강한 스타일이네 실전이 좀 약하네 오게 오게 뭐 누가 나 때리는데? 누구 죽었어? 누구야 나 때리는데 하하하 때리지 말지 카밍하고 가버려가지고 나 말렸다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초반에 아 니 사람 무빙이 좀 살아있는데? 오케 저 근데 나갔어요 밖에 세명이길래 어? 아니 오케 뭐지? 오케 뭐지? 땡기는거 걸릴버린데 반사있죠? 오케 지진 때려버리기 안가면 그만이야 빨리 빠져나가자 삼글돕기 아 내가 왔던데잖아 힐이 지금 없는데 아 저기도 파밍하네 다들 어디계세요? 뭐 알아서 뭐하게요 아니 뭐 어느정도 신경도 없다고 나 죽였어 오라고 하렴고서 어디계시나 궁금해시 이글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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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상태로 있다봐도 생일이 나왔던데 이렇게 아 내 힘 너무한데 하지말자 주제에 맞게 살자 헉? 죽내래? 지진 도야 하지마세요 정리하길 정리합니다 이글도끼 형 이거 잘 사네요 저희 그러게 그러게 마지막이니까 진짜 이기고싶나봐 하나 먹어주고 아 이게 왜 땡겨지는거야 나 지금 동수야 아 나도 파밍하고싶다 아 미치겠다 정수가 정수 어디갔어 담배 밖에서 펴주세요 명사 우주야 맑상 우주야 뭐야 또 갔어요? 몹이 없네 무호우 대집하 개되도 구인 하늘들한테 레벨이 없다 여기 몹 다스려갔다 버려야돼 몹이 있는대로 가야해 미친이네 어, 안 보이지 왜? 어, 안 보이지 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목소리가 근데 많이 줄었다 목소리가? 현수야! 아무것도 없냐? 종수 형 있자 쟤 싸운다 이거 먹을까? 마피아 게임이야? 하이 아, 도망칠 용이 없어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합시다 저희 빡게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가운데 있을 테니까, 저 가운데 있을 테니까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시목 어, 된설이다 위험하네 위험해 위험하네 위험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와, 20발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직도 24명 살았어? 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어? 아, 힐했네 영태형 죽었어요? 갔다 영태형 말이 없는데? 갔어 갔어 쿨하게 나간다 병, 병건이형 나 포셔님 세명? 허허 아니, 3렙도 살았는데 하하 3렙은 사람이 아닌데? 아, 이거 쓸데없이 그런걸 말해요 조심해 다들 1등 못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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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렙이에요 이제 한잔해 흥이 오니까 피하자 형, 농, 고세크 농장에서 볼까 우리? 고세크? 고세크에서 봅시다 남한테 죽는 것보다 서로한테 죽는게 낫잖아 그래, 고세크에서 봅시다 고세크에서 마코라 한 번 하자 고세크에서 한 번 봐 그래, 그래 고세크에서 한 번 보고 어우, 박 터지네 철면수짐, 철면수짐 여깄다 하하하하 어 총성 자고 있는데? 뱀 뱀 뱀 나 고세크 당하감 어? 방태 어, 뭐야? 어, 포션입니다 하이영 뒤에 누가 건방지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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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온다 나 본 것 같아 뱀 침묵 여기도 묘 묘 묘 묘 자리가 있네? 뱀 고세크로 가고 있죠? 고세크 가고 있어요 에, 저 기다리고 있어요 고세크에서 어? 빨리 아, 왜그래 쟤 아, 레벨이 너무 낮은데? 뱀 아, 나는 없는 줄 알아? 레벨이 너무 낮은데? 나는 뭐 없는 줄 아냐고 거기서 죽지마 나 뱀 마이오 뱀 마이오 나이스 뱀 뱀 뱀 뱀 뱀 뱀 뱀 피해주면.. 아.. 싸운다 저 위에 치워 봐 지진의 도약을 보고싶어 런 런 런 런 런 런 아이고 오케 비교도라도 지금 와 아직도 오고있어 아 양방향 저기들끼리 박터지지? 아 양방향씨 양각? 양각? 아 양각 잡현대 아니 여기 뭐하고있는데 4레벨로 뭐하고있는거야 아아 참 가셨네 포샤님 멈추면 밀어서 보이는것 7등 아 딱좋아 지금 좁혀지는것도 아 아 일로와 꺼져 꺼지라고 안온다 아 안보여 답답해 아 요정도? 요정도 보인다 아 아씨 좁혀지잖아 잠깐만 갔나? 아 10살이 나오면 안되는데 10살이 나오면 안되는데 다 나간거 다 나간거 아냐? 나밖에 없는거 아냐? 아아 아잠깐만 아 사라 아 이거 뛰면 안되 다섯명 아 더 좁아지잖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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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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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다 피해 피해 꺼지라고 잠깐만 어 9 puntos 4 relação tycznie 10일 8 10 3등 짜부 대통령 어그로킹 부통령 요그 국무총리 끝 아무도 없어 다 나갔어 어쩐지 지식소리가 안나더라 어쩐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